한 장 폭염 그것은 실로 수십 년 만에 보는 지독한 무더위였다. 태양은 연일 하늘이라도 녹여버릴 듯이 뜨겁게 이글거렸고 대지는 그로 인해 마치 열탕 속에 빠진 것처럼 심하게 달아올랐다. 밖으로 나서면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듯한 그 살인적인 더위의 길가에는 대부분의 점포들이 거의 문을 닫았고 또한 이미 행인들의 자취도 매우 드물어졌다. 만일 그와 같은 날씨에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늘상 어떤 예외를 가지고 있는 법이어서 실로 그러한 폭염 속에서도 뜻밖에도 애써서 굳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권성 복주의 어느 큰 길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너 개의 상여를 둘러매고 떠들썩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상여들은 하나같이 온갖 빛깔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대단히 화려해 보였다. 그 큰 길가에 하나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이 질비한 장원이 있고 그 장원의 어느 별채에 우연히도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이 어린 서생이 있었는데 그 서생은 한동안 그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직하게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아 저들은 어찌하여 저토록 애통해 하는 것일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령 슬프게만 보이는 것일까. 서생의 옆에는 한 명의 늙은 하인이 서서 부채를 붙여주고 있었는데서 생의 말을 듣고 나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여러 한마디를 던졌다. 그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죠. 그러니 막내 공자님께서도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시고 부지런히 학문을 배워서 경륜을 쌓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공을 배우셔도 좋고요. 만일 이렇게 계속 놀기만 하시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서생의 이름은 백방생이라고 했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 늙은 하인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럼 학문을 배우고 경륜을 쌓는다면 죽지 않게 된다는 말인가. 하인은 그만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물론 그렇게야 할 수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실은 이 세상에 있어서 조금 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막내 공자님께서 만일 노력하시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지게 되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백방생은 문득 쓴 웃음을 지었다. 또 그런 말이로군. 하지만 나 역시 노력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어떡하나. 게다가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인은 부채질을 멈추고서 물었다. 노야께서 오늘 부르신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더 사시지는 못할 거야. 나에게 큰 재산을 맡기실리는 없고 나는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 이장원에서 쫓겨나게 되겠지. 하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막내 공자님께서 지난날 노야를 너무나도 실망시켜드렸기 때문이죠.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막내 공자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백방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바보 공자님이겠지. 하인은 자조 섞인 어조로 말하는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부채질을 해주며 말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요즘에 막내 공자님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죠. 지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신 그 모습을 노야께 보여드리면 아마도 노야께서는 막내 공자님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이젠 관심이 없네. 나는 그저 할아버지께서 좀 더 오래 사시기를 바랄 뿐이지. 그나저나 이 날씨는 정말 너무 덥군 그래. 할아버지께서는 아마 견디지 못하실 거야. 하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노야께서는 항상 시원한 바람을 쏘이고 계시니 이 더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돈이 많은 부자들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그 더위 때문에 죽는 일은 없는 법입니다. 백방생은 의아한 듯이 손으로 바깥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럼 저 세 명의 부자들은 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인은 가볍게 냉소했다. 막내 공자님께서는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군요. 소문은 제법 그럴듯하게 퍼져 있지만 사실 그들은 더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상 모두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단지 그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더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백방생은 문득 정말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뭐라고. 무슨 이유가 있다는 말이지. 하인은 그 대답을 할까 말까 하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장백산에서 한 심마니가 삼백년이나 묵은 산삼 두 뿌리를 캤는데 그것이 우연히 이 금방으로 흘러들어와 전 부자와 조부자가 각각 하나씩 나눠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윽고 그 산삼들을 각기 조심스럽게 복용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다 음랄 똑같이 침상 위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백방생은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럼 그 산삼이 잘못된 것인가. 하인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장백산의 산삼은 예로부터 천하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명물입니다. 게다가 그 두 뿌리의 산삼은 삼백년이나 묵은 것이라 그야말로 희귀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또한 약효도 훌륭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잘못될 리는 없는 것이죠.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자네는 그들이 그 산삼들을 복용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인은 말했다. 저는 그들이 산삼을 복용하고 나서 죽었다고 했지. 그 산삼 때문에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었죠. 백방생은 물었다. 그럼 그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말인가. 하인은 말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마른 장작개비처럼 괴상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흡혈귀의 소행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약간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흡혈귀라고. 설마하니 정말로 그와 같은 귀신들이 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하인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정말로 귀신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두 부자가 천하의 영약인 수백 년 묵은 산삼을 복용했기 때문에 흡혈귀에게 피를 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다른 성시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다른 한 명의 부자와 한 명의 처녀가 죽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인가. 말을 하는 동안에 대로상의 그 상여들의 행렬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인은 텅 비어버린 대로상을 힐끗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처녀가 죽은 이유는 갑자기 미쳐서 기가 넘어 갔기 때문이고 그 다른 한 명의 부자가 죽은 이유는 그의 외아들 때문입니다. 백방생은 웃으며 물었다. 그 외아들 역시 미쳐서 자신의 부친을 살해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하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외아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그 외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자신의 부친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그 부자가 돈을 주지 않자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는 그 부자의 목을 베고 집안의 모든 돈을 털어서는 달아났다고 합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이상한 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그러는지 지금 천하 곳곳에도 미친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지금 물인 게 조짐이 아주 심상치 않다 고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부자는 편안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개처럼 빌어먹게 되는 것이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결국 자네는 내게 역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로군. 하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저야 막내 공자님께서 어떻게 되시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워낙에 딱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가 급적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백방생은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오해는 하지 않네. 그건 그렇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듯 하니 하라. 버짓게 가봐야 하겠군. 자네는 날 따라올 것은 없네. 대로상에는 그 뜨겁고 숨막히는 열기 속으로 이제 다시 정적만이 가득 흐르고 있었다. 그 정적은 일면 한가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백방생은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서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두 장 백일관은 백방생은 다소 일찍 자신의 거처를 나선 셈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날씨는 생각보다도 더욱 무더운 것 같았다. 이런 날에는 밖에서 오래 걸어 다니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도리어 그럴수록 밖에서 좀 더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직 본체로 곧장 들어가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다소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는 일부러 산책을 하듯 서서히 후원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백로야의 장원에 있는 후원은 이미 성안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많은 돈을 써서 가꾼 정원이라 경치가 수려하여 매년 이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놀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백로야가 병안이 깊어진 이후로 실질적인 이 장원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백방생의 백부 백귀어는 사람들에게 잠시 그곳으로 놀러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불과 한식경도 지나지 않아 백방생은 후원에 이르렀다. 후원의 경치는 정말로 언제나 보아도 아름다웠다. 귀한괴석과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넓은 연목과 가산에서 허역해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들. 그리고 화려하게 채색된 정자에 이르기까지 여기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었다. 아마도 여기엔 황금을 그대로 깔아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었다. 역시 여기에 오자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기도 했다. 백방생은 잠시 정자의 주위를 거닐다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일단 연못의 앞에 섰자 그의 생각은 다소 달라졌다. 과연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일단 이곳으로 온 바에는 좀 더 분명하게 놀다 가야 하지 않을까. 세계의 가산 가운데 하나에는 인공동굴이 만들어져 있었다. 하나의 폭포수가 그 입구를 가리고 있는데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바로 커다란 목욕탕이었다. 기관장치에 의해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은 매우 시원했다. 백방생은 일단 겉옷을 벗어든 다음에 그 동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겉옷을 벗어든 것은 폭포수에 젖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난 대없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거기 잠시 말 좀 물어보겠어요. 백방생은 순간 솔직히 가슴이 약간 뜨끔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백부인 백귀현은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아무리 포기한 상태라고 해도 자신으로선 누구에게 들키면 그건 미안한 노릇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문득 다음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왠지 그 음성이 귀에 있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맞은편에 가산 중턱에 한 명의 백의 소녀가 서있었다. 과연 그 백의 소녀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백방생은 문득 웃음이 나왔다. 하기는 이곳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백의 소녀는 백방생이 혼자 웃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봐요 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웃는 거죠. 백방생은 그제서야 생각에서 깨어나서 미소하며 그 백의 소녀를 향해 말했다. 미안하오. 사정이 있어서 그랬으니 양해해 주시오. 헌데 소저께서는 어디에서 온 누구시오. 알고 보니 그 백의 소녀의 운모는 그야말로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이는 그보다 서너 살 정도 아래인 17,8세로 보였는데 그야말로 투명한 옥으로 깎아 만든 인형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비록 이제까지 많은 여자들을 보아왔지만 그처럼 예쁘게 생긴 여자는 처음이었다. 백의 소녀는 눈썹을 가볍게 찌푸리고 있다가 이 내 대꾸했다. 내가 누구이건 당신이 알 바 없어요. 당신은 다만 내가 묻는 말의 몇 마디에 대답만 해주면 돼요. 백의 소녀는 비록 운모는 대단히 아름답지만 성격은 다소 오만하고 차가운 것 같았다. 보아하니 그녀가 한 번 눈썹을 찌푸리자 그 백옥 같은 작은 얼굴에는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백방생은 상대가 아무리 무경화다고 해도 이미 그러한 것을 무수히 겪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하며 이 내 대꾸했다. 그렇다면 어디 한 번 물어보시오. 내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소. 백의 소녀는 상대방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자 오히려 다소 의외인 모양이었다. 사실 백방생은 그녀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편한 상대였다. 백의 소녀는 말했다. 당신은 백노야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아 소저는 알고 보니 바로 그곳을 찾고 있던 중이었구려. 물론 나는 알고 있소. 헌데 그곳은 무엇 때문에 찾으시오. 백의 소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에게 지금 그곳의 위치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백방생은 문득 웃으며 대꾸했다. 만일 내가 지금 그곳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쩌시겠소. 백의 소녀는 문득 웃으러 들어 가볍게 내져었다. 그러자 백방생의 옆에 있던 연못에 물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서 백방생의 온몸에 물벼락을 씌워버렸다. 어이쿠. 백방생은 그만 깜짝 놀랐다. 그는 다소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설마하니 눈앞에 이 나이 어린 소녀가 그와 같은 상승의 무공을 지닌 고수일 줄은 미처 예상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에 그 수법은 물론 장력이었다. 하지만 장력을 날려서 물을 옆으로 날아가게 하다니 그것은 결코 평범한 수법이 아닌 것이다. 빌어먹을 성질이 급하기도 하군. 백방생이 내심 화를 내고 있는데 그의 귓가에 다시 그 백의 소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만일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한다면 당신을 그 물속에 쳐박아 버리겠어요. 백방생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백의 소녀는 여전히 싸늘한 신색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어이가 없고 내심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씁쓸해하니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소생이 무심코한 말에 소적께서 그토록 화를 내실 줄은 몰랐소이다. 그곳의 위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야 어렵지 않지요 하하. 이어 백방생은 차근차근 백노야의 거처를 백의 소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백의 소녀는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윽고 가볍게 냉소를 날렸다. 권하는 술은 마시지 않고 일부러 벌주를 마시다니 정말 멍청한 작자로군. 백방생이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녀의 신형은 이미 안개처럼 변하여 빠르게 가산 너머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에서 가산의 꼭대기까지는 거리가 최소한 10장은 넘는다. 그런데 그 거리를 단번에 가볍게 날아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무공도 많이 보편화되었다. 백방생도 이미 어렸을 적부터 글방사부 이외에도 무학사부를 따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아본 바가 이덧다.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백방생은 자질이 형편없어서 거의 무공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행히 무학에 관한 상식은 많이 얻어들어서 악목은 제법 있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조금 전에 백의소녀가 펼친 그 장법과 경공은 바로 상승의 무학이었다. 백방생은 말로만 듣던 상승의 무학을 다시 한번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거기에 다시 그녀의 나이가 이제 겨우 17,8세 정도라는 것을 상기하자 그만 절로 넉나간 표정이 되고 만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무학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면 훌륭한 자질 이외에도 이갑자라는 공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갑자의 공력이란 바로 60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얻는 공력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 그녀는 어떻게 그 나이에 그와 같은 막대한 공력을 얻게 된 것일까 지금 백방생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는 것은 바로 과거 그가 무학을 배울 때의 광경이었다. 당시 그는 마음속에 잡념이 너무 많아서 무학은 물론 학문마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만일 당시 그가 다른 사람들만큼만 배울 수가 있어서 지금 이류의 경지에만 올라 있었어도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신망을 잃게 되지는 않았었을 것이었다. 백방생은 잠시 후에 상념에서 깨어났는데 그의 머릿속은 마치 더위를 먹은 것처럼 혼탁하고 어지러웠다. 그의 의복은 이미 들고 있는 거둑까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말라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폭포 뒤에 동굴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거니와 굳이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기왕에 물벼락을 맞았으니 한 번 들어가서 물속에 몸을 담그면 시원해지겠지만 그는 굳이 겉옷을 걸치고 몸을 돌렸다. 햇볕이 이렇게 뜨거우니 의복은 가다보면 다 마를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막 걸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참 노약해선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백세가 넘으셔서 그와 같은 중병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같은 무림에 사람들을 부르시다니 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섯이나 온 것이 아닌가 말이야 최소한 폭포수의 소리 때문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들은 바로 다름 아닌 백방생도 잘 알고 있는 하인들의 말소리였다. 아마도 그들은 우연히 이 부근을 지나치며 얘기를 주고 받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들에게 여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는 얼른 다시 몸을 돌려서 안으로 들어가 숨었다. 하인들의 말소리는 점점 가까워 지고 있었다. 하하 아무리 그래도 그 바보가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지. 아마도 그는 어리숙하게 굵다 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될 것일세. 아니 어째서 내게는 그와 같은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지. 에이 이 사람아 그것도 다 복을 타고 나야 하는 법이라고 듣자니 그 바보는 마음씨 하나는 착한 모양이던데 빌어먹을 착하기만 하면 못하나 그것이 바로 멍청하다는 증거라고 어디 이 세상이 착하기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인가 허허허 하긴 그래 헌데 말이야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 그 바보 같은 멍청이 막내 공자가 말이야 노야의 친손자라고 하더군 이봐 그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아니야 내 얘기는 말이야 그러니까 백방생은 지금 하인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장원 내의 하인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에 대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치욕스런 악담들을 해왔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 백방생은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연스런 움직임이라면 어떻게 거짓말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인들은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잠시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빠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아마도 아까 그 백의 소녀가 엎질러 놓았던 물이 다 마르지 않은 것을 보고 누군가 이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렇게 완전히 멀어지고 나자 백방생은 그제서야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한낮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게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가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 백방생은 속으로 몇 마디 중얼거리다가 이 웃고 본체의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방생이 본체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로부터 다시 한식경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 본체의 건물은 모두 5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웅장하여 그런 점만 생각한다면 역시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본체의 1층 중앙에는 커다란 대청이 있고 백로야에 거쳐는 3층에 있었다 본체의 앞에는 연무장을 방불케 하는 널찍한 마당이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물론 이 백로야의 장원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다 하인들 뿐만 아니라 미라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집사들만 해도 여러 명이나 된다 지금 마당의 중앙에는 변기가 와 모래주머니 전파 섞고 석쇠 등의 무공을 연마하는 기구들이 여기저기 놓여있었고 한 사람이 그 옆에서 바닥에 박혀있는 매화춘들을 밟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잠옷 날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모도 눈에 익었다 간혹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탄성소리가 울려나오면 그 시전자는 마치 거기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공중으로 몸을 일장 이상이나 띄워 올려 공중재비를 돌곤 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여기저기에서 대단하다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본래 이 백노야의 장원은 장사꾼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 무슨 무학세가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덜어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도 백노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무학보다는 차라리 항문이 더욱 어울렸을 것이다 물론 마당에 지금처럼 연무도구를 갖다 놓고 공공연하게 시범을 보이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건장한 채 구의 소년으로 바로 백방생의 큰 조카인 백철우였다 그는 바로 백방생의 큰형인 백방가게 마다들로서 나이는 지금 18이었고 일신에 제법 고절한 무공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무공 수준은 이류급이었다 사실 말하자면 백방생은 어려서부터 무공을 그와 같이 배우다시피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격차가 생긴 것이었다 백방생은 공연이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치 그가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백철우가 즉시 허공에서 두어 번 공중재비를 돌더니 그의 앞에 날 안 내렸다 막내 삼촌 어딜 가십니까 백방생은 그가 지금 5장 이상이나 날아온 것을 보고 그의 무공이 다시 증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백방생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겸연적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나는 할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백철우는 그 말을 듣고 능글맞은 표정을 지었다 막내 삼촌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무공시범을 펼쳐 보이는 게 어때요 막내 삼촌도 나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백방생은 그것이 자신에게 물을 먹이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는 지난 날 너무나도 많이 그런 수법에 당했었다 백방생은 이 무공이 고깡하고 능글맞은 조카를 상대하기가 곤란했다 백방생은 겸연적게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실력이 없고 또한 바쁘니 그럴 수가 없구나 백철우는 다소 실망했다는 듯이 능글맞게 웃으며 손으로 백방생의 어깨를 툭 쳤다 에이 그러니까 또 내가 멋져거 지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일 테고 어디 나의 장력이나 한번 받아볼래요 그런데 백철우가 그저 가볍게만 보이는 동작으로 어깨를 툭 치자 백방생은 갑자기 전신이 시큰해지고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런 일이었기 때문에 백방생은 미처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당황해졌다 백철우는 그가 아무런 말도 못하자 즉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럼 준비하세요 말과 동시에 백철우는 양손을 오른쪽 옆구리에 모으고 허리를 구부리고 왼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장력을 내소들 자세를 취했다 헌데 그의 장력이 미처 발출되기도 전에 돌연 백방생이 가만히 있다가 벌렁 나동그라지며 땅바닥에서 마구 뒹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일순대 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그때 한 명의 비단장삼을 걸친 키다리 중년인이 나서서 백철우에게 한마디를 했다 철우야 너의 막내삼촌은 몸이 허약한데 그렇게 무공으로 놀라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키다리 중년인은 바로 백방생의 둘째 형인 백방행이었다 지금 그의 옆에는 역시 한 명의 키가 큰 소년이 서있었는데 그는 바로 백방행의 아들이자 백방생의 둘째 조카인 백철산이었다 백철산은 다소 음침한 시선으로 쓰러져 뒹굴고 있는 백방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철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보다시피 전혀 장력을 내쏘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된걸요 아마도 막내 삼촌이 평소에 간질이 있었나봐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왁자하니 웃고 떠들었다 백방행은 고개를 저으며 백방생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한 번 가볍게 친 다음에 그의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 그가 친 위치는 공교롭게도 아까 백철우가 친 자리와 똑같았다 그럴 리야 있겠느냐 어서 이 막내 삼촌께 와서 사과하지 않겠느냐 백방생이 물론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금 전에 백철우가 그의 어깨에 펼친 것은 이른바 금나수법의 일종인 붕근착골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중수법으로 각혈도 룰재아파면갑 자기기혈 이역류하고 전신근육에 마비가 오며 뼈마디가 뒤틀려서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잔혹한 무공이었다 백철우는 다만 그것을 오직 내경만을 사용하여 펼쳤기 때문에 다 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백방생이 각자 귀 이유도 없이 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백방행은 옆에서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슬쩍 그 수법을 해소시켜서 흔적을 알 수 없게 했다 백철우는 백방행의 말을 듣자 정말로 앞으로 다가오더니 능글맞게 웃으며 공손히 사과의 말을 했다 미안해요 막내 삼촌 만일 무슨 병이 있다면 진작에 말해주셨어야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그저 나 때문에 놀라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백방생은 이제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붕근착골수가 해소되었으니 고통도 사라진 것이다 다만 지금 백방생은 전신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있었다 아까 물벼락을 맞은 것이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땅바닥을 굴렀기 때문이었다 이제 곧장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할 텐데 이것은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웃으며 상대를 대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할 것은 없다 백철우 등은 백방생이 오히려 웃자 다소의 아한 표정들이었다 백철우는 눈빛을 음험하게 빛내며 다시 물었다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나요 백방생은 일부러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뒤로 물러섰다 하하 나는 이제 그만 가야겠다 옷도 갈아 입어야 하고 백철우 등은 사실 지금 모두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흙먼지를 싫어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그 예상은 맞았다 백방생이 세차게 먼지를 털자 비단 백철우뿐만 아니라 주위의 백방행마저도 얼른 뒤로 물러났다 백방생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흙먼지가 뒤범벅이 된 차림으로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보나마나 할아버지는 더욱 실망할 것이었다 하지만 보아하니 눈앞의 이들은 그가 결코 옷을 갈아입는 것을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았다 과거의 이들은 그에게 결코 이처럼 노골적으로 음해를 가해 오지 않아 뒀다 그것은 백방생도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아는 것도 불사하고 이처럼 노골적인 수법을 가해 오다니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변화일까 할아버지의 임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일까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방생이 미처 옷을 갈아입으로 가기도 전에 문득 집사 하나가 달려나오더니 말을 전했다 노야께서 공자님들과 도련님들을 부르십니다 공자님들이란 백방생 등을 말한 것이고 도, 련님들이란 백처루 등을 말한 것이다 백방행은 그 말을 듣자 이내 백방생의 곁으로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번에 그는 내력을 사용하여 백방생이 조금도 반항할 수 없게 했다 겉보기에는 다정해 보이지만 이것은 백방생에게는 억울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억울함을 하소연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백방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 할아버님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시니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네 여기에서의 일은 이 형님이 잘 말씀드려주지 어서 가세 백방생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백방행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그는 이 둘째 형의 무공을 시전하는 광경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니 그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내력에서 느껴지는 무공의 깊이는 가히 백철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인류에서도 아주 강한 편이라고나 할까 그것은 곧 황화의 절정 경지에 임박했다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절정의 경지는 곧 상승의 경지이다 기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지만 백노야와 그 가족들의 무공은 분명히 어떤 족보가 있는 것이었다 발에 의해 일맥인 자부 무늬 한 갈래로서 그 비전절기들은 아주 훌륭하고 정통적인 것들이었다 백방생의 조부인 백노야가 백방생이 무학의 둔재인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것도 그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대개 무학이란 자질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다 심오한 고급의 무학일수록 그것은 더욱 그러했다 백방생은 이 백방행이 그 자부 무학을 언제 그렇게 열심히 연마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윽고 본체의 3층에 올라가서 하나의 방 문을 열자 상당히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침실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 방 안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그들의 대부분은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태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백방생에게는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백부이자 이 장원의 실권자이기도 한 백규현과 그의 아들 딸들인 백방각 백방도 백방몽 등과 그 식구들이었다 집사들은 공손히 서 있다가 백방생 등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안쪽으로 인도했는데 그 의자들의 위쪽에 하나의 화려한 느낌이 드는 침상이 있고 그 침상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가 바로 이 장원의 주인인 백로야 백행치였다 백행치는 지금 나이 102살로서 둥글고 마른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했으며 체구는 다소 작은 편이었다 백방생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자 왠지 눈물이 치솟는 듯하여 얼른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무심코 침상의 좌우를 향하게 되자 문득 그의 얼굴에서 이체가 떠올랐다 다름 아니라지 금 침상의 좌우에는 모두 여섯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바로 얼마 전에 후원에서 보았던 그 백의 소녀도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긴 그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백의 소녀도 바로 이곳으로 온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 백의 소녀 역시 백방생을 알아보고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아버님을 배웁니다 백방생이 큰절을 올리자 이윽고 백행치는 침상 위에서 서서히 일어나 앉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침상의 회장은 거쳐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백행치의 얼굴에 검은 기운이 가득하여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백행치는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숨이 차있기는 하지만 아직들 을만했다 음 생하냐 헌데 너의 그 옷차림은 왜 그렇지 백방생은 물벼락을 맞은 다음에 땅바닥에서 굴렀기 때문에 이곳 실내에서 가장 지저분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과거 백행치는 직접 백방생에게 무공을 가르치려다가 그만 포기하고 만일이 있다 그 뒤로 다만 무학사부를 따로 두어서 백방생을 가르치게 했을 뿐 거의 자신의 가까이에 두고서 보살핀 적이 없었다 백방생은 엎드린 채로 대답했다 이곳으로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질책을 내려주십시오 만일 얼마 전이었으면 백행치는 그만 눈살을 찌푸리고 야단을 쳤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백행치는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곧 가까운 의자에 앉아있는 백귀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복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귀현은 키가 헌칠하고 다소 마른 듯한 채 구해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모두 검고 윤기가 흘렀지만 그러나 그의 나이는 기실 60을 넘은 상태였다 백귀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백방생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 백행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옛날 자네의 동생인 귀원이가 출가를 해서 집을 나갈 때에는 나는 그만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녀석은 갑자기 저 아이를 데리고 불쑥 나타났지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네 백행치는 숨이 가쁜지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계속했다 나는 당시 억지로 저 아이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은 남아있었던 모양이네 이제 생각해보면 내가 저 아이에게 그간 너무 무심해왔었던 것 같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착한 마음이 돌아온다고 하던가 말을 마치자 백행치는 턱에 받치는 괴로운 기침을 십여 차례나 했다 백귀현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몸을 보존하십시오 백행치는 고개를 저었다 기침을 다한 연후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할 얘기는 해야지 네 얘기를 막지 말도록 하게 백귀현은 공손히 대답했다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백행치는 손가락으로 백방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아직 백방생에게 일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저 녀석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나치게 숲기가 없어서 남들의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나는 볼 때마다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가장 못마땅했던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네 사람이 무공을 익혀야만 반드시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인관계일세 이 복주성 내에도 비록 무공은 없지만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나 되거든 신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백행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백행치는 이제는 기침이 나오지 않는지 잠시 쉬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저 녀석은 아직도 무공을 전혀 배우지 못했고 또한 저러한 몰골로 나타났네 나는 마땅히 다시 화를 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자네도 한번 잘 보게 저 아이의 태도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편안해 보이고 말도 제법 잘하고 있네 자네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백귀현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백행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문득 신기하고 반가운 생각이 드네 본래는 내가 죽은 후에 저 아이의 장례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웬일인지 저렇게 되었으니 약간 안심이 되네 하지만 저 아이가 아직 부족할 것이니 자네가 나중에 많이 도와주어야만 하네 알겠는가 백귀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백행치는 이번에는 다시 백방생에게 고개를 돌리고 입을 열었다 생아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백방생은 고개를 들어 백행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것은 소손이 미혹하여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행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마음에 든다 보다시피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너의 장례에 관한 사안도 들어 있다 이해하겠느냐 백방생은 갑자기 코끝이 찡하게 울려오는 것 같아서 잠시 심호흡을 하다가 대답했다 소손은 본시 미혹하기 이를 때 없어서 할 아버님의 심려만 끼쳐들여 왔습니다 이제 겨우 세상물정을 이해하고 좀 더 노력하여 할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는 말만을 하시니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행치는 가볍게 웃었다 비록 가벼운 웃음이라고는 하나 그의 거뭇한 얼굴에는 은은한 홍조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착하구나 본래 너는 마음이 그렇게 너무 도착했지 하지만 세상은 착한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는 비록 마음은 착하지만 독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예로부터 독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라고도 했느니라 사실 너는 그러고 보면 머리도 제법 총명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아까 백방생을 데리고 들어왔던 백방행 등도 이미 좌우의 의자에 자, 위안체 집중해서 백행치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곳 실내는 여러가지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인지 더운 느낌은 들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백행치의 말을 워낙 주의 깊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분위기가 긴장된 느낌이 들었다 백행치는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나는 본래 너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지 그러나 내가 그동안 너에게 그토록 무심한 듯 행동했던 것은 단지 실망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내가 좀 더 고생을 해서 마음이 독해지기를 바란 것이다 물론 나의 그러한 의도한 바가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생아야 너는 아직도 나를 원망하느냐 백방생은 처음으로 그러한 할아버지의 심중의 말을 듣는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할아버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못난 제 자신을 항상 부끄럽게 여겼을 따름입니다 백행치는 표정이 다소 엄숙해졌다 그는 가볍게 기침을 몇 차례 한다 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스스로를 반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본래는 너에게 끝까지 원망을 들으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면 나는 아까 벌써 너를 다시 쫓아버렸을 것이다 바보에게 보석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도리어 그를 해치고 명을 짧게 할 뿐이다 세 장 오백나 한상 백행치는 다시 백귀현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가 보기엔 저 아이가 이젠 제법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백귀현은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느덧 다소 음흠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는 백행치의 질문을 받고 나자 급히 눈빛을 굴리며 대답했다 예 제가 보기엔 아버님의 말씀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백귀현은 이 순간 백행치의 의도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모호한 대답을 한 것이었다 백행치는 가볍게 미소하며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자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지 않군 저 아이는 지금 내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다고 원망하고 있네 나는 본래 저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이 사람이 달라졌으니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군 자네는 나의 전 재산이 모두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교활한 늙은이 백귀현은 내심 욕을 하면서도 급히 생각을 굴려 대답했다 한 150만 양 정도가 아닙니까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고 해드니 그것은 곧 서민에게 이더서 천량이란 많은 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말만 잘하면 천량이나 되는 많은 빚도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백귀현은 무려 150만 양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백행치는 잠시 미소하다가 말을 받았다 나의 전 재산은 모든 땅과 가옥 등까지 계산해볼 내 우수리를 제하고 대략 250만 양 정도일세 그러니까 황금으로 따지자면 10만 양 정도이지 백노야 백행치는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백귀현에게 맡겨오다시피 했었는데 그러나 재산관리만큼은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해오고 있었다 실내의 사람들은 백행치의 입으로 직접 그와 같은 막대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귀현까지도 이때만큼은 탐욕스런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백행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간 열심히 해준 자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네 따라서 그 보답으로 나의 그 전 재산의 대부분은 자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네 물론 또한 자네는 나중에 그 재산을 아들들에게 분배해주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아직 저 아이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안하네 그는 사람이 너 무습기가 없어서 필시 나중에 제목도 다 챙겨 먹지 못하게 될 것일세 따라서 나는 특별히 저 아이에게 많은 분명히 유산을 분배해주고 싶은데 자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리라고 보는가 백귀현은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 순간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기에 즉시 백행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를 썼다 한 백만냥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백행치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그는 백귀현의 눈빛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소하며 말했다 내 아까도 말했듯이 자네는 내가 죽은 뒤에 저 아이를 잘 보살펴주어야 하네 저 아이는 이제까지 외톨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만일 자네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잃고 말 것이네 그런데 이 백만냥의 은자는 너무도 많군 백귀현이 말한 액수는 사실 무턱대고 말한 금액은 아니었다 그런데 백행치가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하자 그의 눈빛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럼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백행치는 백귀현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어 실내의 사람들의 얼굴을 두루 바라본 뒤에 대답했다 나는 저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오히려 좋지 않네 즉 나는 황금만양을 주려고 하네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도록 해라 이 장원에서는 아직 백로야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곧 법이었다 조금도 이해가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황금만양은 곧 25만냥을 말하는 것이니 아까 백귀현이 말한 백만냥의 4분지 1에 불과했다 즉 그것은 전재산의 10분지 1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백행치가 전재산의 반을 백방생에게 준다고 해도 누구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적은 액수라고 보고 백귀현 등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흐르는 것 같았다 백귀현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공손히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행치는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나의 뜻을 이해해 준다니 고마운 일이로군 나머지 황금 9만냥의 유산은 모두 자네에게 돌아가는 것일세 그것들은 이미 내가 죽으면 자연이 자네의 소유가 되도록 서류 정리를 끝내놓았네 자 그 서류들이 모두 여기에 있는데 이젠 이것을 자네에게 줘야 하겠군 말과 함께 백행치는 뒤쪽에 이부자리를 들추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커다란 가방이 있었다 백행치는 그 가방을 들어서 백귀현에게 건네주었다 백귀현은 금방 그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조사해보았는데 이윽고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지 가방을 다시 닦고 백행치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는 물론 그 서류들이 백행치의 마음 하나로 다시 휴지조각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즉 아직 유산이 완전히 상속된 것이 아닌 것이다 백행치는 이어품 속에서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는데 그것을 앞에 엎드려 있는 백방생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나의 유산이다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모두 금표로 준비를 했으니 지금 즉시 꺼내어 검토해보아라 백방생은 앞으로 다가가서 그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꺼내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한묶음의 금표가 들어 있었고 세어보니 백량짜리 금표가 모두 백장이었다 즉 모두 정확히 황금 일만 양인 것이다 그 금표들은 모두 황금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대부분 탐욕의 빛이 이글거렸다 밖의 날씨가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 그들의 시선보다 뜨겁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백귀현은 백행치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두었으면서도 자신과 상의하는 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으로 욕을 했다 빌어먹을 음흉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백방생이 금표의 묶음을 다시 서류 봉투에 넣고 그것을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자 백행치는 그에게 물러나서 가까운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이어 백행치는 다시 말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제법 막대한 불을 누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는 마당에 그것을 이렇게 모두 놔누워주니 차라리 홀가분하여 기분이 좋군 역시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다만 내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기는 하네 백귀현은 공손히 물었다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백행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이미 얼마 전에 달마하원과 남해보타도 애도 얼마간의 시주를 했고 또한 그 밖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나 얼마간의 돈을 나누어 주었네 이제 그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니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일세 그것은 바로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나의 하나뿐인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네 평소 백노야 백행치의 행동은 신비로운 구석이 있어서 누구도 그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백귀현도 아직 그에게 그처럼 절친한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 의아해져서 물었다 그 친구는 누구입니까 백행치는 잠시 과거의 상념에 젖는 듯 하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그의 법명은 도생이라고 하네 나 이도 나보다 스무살 이상이 나 어린 친구지 백귀현은 눈이 다소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어느 사찰에 고승이십니까 백행치는 백귀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바로 숭산에 있는 소림본사의 장로이지 과거 내가 그와 만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네 나는 우연히 한 조에 오백 나한상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불심이 읽게 되었던 것이네 게다가 불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자 절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지 그는 나의 열성에 감탄하고 나는 그의 고매한 인품에 반하하여 우리는 그만 망년지우가 되고 말았던 것이네 백행치는 잠시 과거를 상기하는 듯 했으나 막상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 말이 막히지 않고 줄줄이 흘러나왔다 나는 간혹 소림사에 들러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백 나한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제법 관심을 보였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아끼던 물건을 그에게라도 줄 수가 없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막상 죽음이 임박하고 보니 유독 그 일이 마음에 걸리더군 마치 내가 친구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네 그래서 내 얼마 전에 소림사에 그 친구에게 사람을 보내 그 오백 나한상을 보내겠다고 했지 그것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고수한 얘기였다 실제로 백행치는 도가의 무공을 배웠지만 불법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백귀현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귀현은 역시 그 오백 나한상에 관한 얘기는 처음이었다 백귀현은 물었다 그럼 그 오백 나한상은 이미 보내셨습니까 백행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보내지 않았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번에 저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백행치는 말과 함께 자신의 좌우에 서 있는 여섯 사람을 가리켰다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다섯 명의 중년 승려들과 한 명의 절세적인 용모를 가지고 있는 미소녀였다 백귀현은 내심 그렇지 않아도 그 다섯 명의 중년 승려들의 내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백행치가 갑자기 그들을 부른 의도를 몰라 내심 의아해하고 있던 판이었다 그 다섯 명의 중년 승려들은 하나같이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머리에는 승모를 쓰고 있었으나 체구나 용무는 모두가 제각기 달랐다 그들의 전신에서는 은은한 청광이 발산되고 있었는데 백귀현은 그것이 그들의 무공이 고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쪽에 서 있는 백의 소녀는 무공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었다 500나한상을 운송하는 것이라면 그저 그 다섯 명의 승려만 있어도 충분할 것인데 그 소녀는 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인지 백귀현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다섯 명의 중년 승려들은 백행치가 은근히 자신들을 소개했는데도 전혀 모르는 척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물론 그 옆에 백의 소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백귀현은 그들의 내력도 분명히 알아낼 겸해서 다시 백행치에게 물었다 아 그러셨군요 헌데 저분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제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백행치는 가볍게 웃었다 이들은 당연히 달마하원과 남해보타도에서 온 사람들일세 자네의 안목이 제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별로이 굶그레 백귀현은 다소 안색이 변했다 그렇다면 설마 했더니 저분들은 바로 달마하원의 후기지수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달마우수이셨군요 게다가 저 분소전은 바로 다름 아닌 남해보타도의 백의관음 불초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뵙게 되니 영광이외다 백귀현은 나중에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정식으로 폭언의 인사까지 했다 그 달마우수와 백의 소년은 백귀현이 그렇게까지 나 오짜 계속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서 각기 그를 향해 답례했다 아미타불 과찬의 말씀이에요 백귀현은 그들과의 수인사를 마치자 이윽고 다시 백행치를 향해 물었다 저런 무림에 젊은 영웅들과 사귀시다니 아 버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헌데 저에게는 그 신비하다는 오백나한 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백행치는 가볍게 웃었다 네 어찌 내게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막 그것을 보여주려던 참이다 말이 끝나자 백행치는 몸을 돌려서 침상 뒤쪽에 있는 두터운 휘장을 걷어 올렸다 휘장이 거쳐진 벽면에는 하나의 금박을 입힌 철불상이 커다랗게 양각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행치가 그 철불상의 좌우에 촛불을 켜놓고 침상 위에서 불공을 들여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백행치는 갑자기 품속에서 황금빛 열쇠를 하나 꺼내들더니 그 불상의 배꼽 속에 넣고 돌렸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불상의 배가 좌우로 소리 없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제법 넓은 벽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정교하기 짝이 없는 기관장치가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하나 같이 놀랐다 그 벽장 안에는 다섯 개의 튼튼해 보이는 철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백행치가 지시를 하자 달마우스가 각기 그것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앞에 섰다 백행치는 이어 벽면에 여러 곳을 어루만졌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상이 배가 원상태로 돌아오며 황금빛 열쇠도 그의 손에 떨어졌다 보아하니 기관장치를 작동하는 것은 그 열쇠뿐만은 아닌 것 같았다 이윽고 백행치는 벽면에 휘장도 다시 내리고 나서 달마우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지금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게 달마우스는 지체하지 않고 각기 들고 있는 철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그 내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순간 실내가 문득 황금빛으로 뒤덕히는 것 같았다 아! 아미타불! 비단 백귀현 등뿐만 아니라 심지어 달마우스도 다소 놀라는 것 같았다 오백나한상 그것은 모두가 다 황금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비단 금빛이 찬연하여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조각이 어찌나 정교한지 표정도 생생하여 마치 모두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황금이라는 데에 놀란 것이고 달마우스는 그 숭고해 보이는 기상에 놀란 것이었다 사람들은 일시 모두가 그 오백나한상을 보고 놀라서 입을 딱 벌렸으며 그로 인해 실내가 아주 조용해졌다 백행치가 입을 열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그것은 옛날에 어떤 불심 깊은 사람이 조각한 것이라고 하네 내가 살펴보니 그 나한상들은 모두가 속이 비어있고 무게가 열량 정도이니 모두 합하면 황금이 오천량이 들어가 있는 셈이네 이 황금 오천량이 비록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결코 금전적인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일세 자네도 물론 마찬가지이지 나중에 말은 백행치가 백귀현에게 한 것이었다 백귀현은 두 눈에서 탐욕의 빛이 떠올랐으나 인해 급히 지우고는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자랑하실만한 물건이로군요 제가 한번 가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백행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하나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네 백귀현은 즉시 달마우스의 앞에 다가가서 그 나한상들 중에 몇 개를 직접 하나씩 들어보고는 내려놓고 다시 자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사실 나한상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먼저 그 무게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백행치의 말대로 과연 그 나한상들의 무게는 똑같이 열량식이었다 하지만 진짜 가치가 과연 열량밖에 안 될까 그것들은 실로 엄청난 보물 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백행치는 백귀현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나한상들은 이미 소림본사로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만큼 만일 그것이 도둑을 막게 되면 소림본사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서 찾게 되어 있네 따라서 저런 것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일이 아니지 백귀현은 안색이 다소 붉게 변하여 손을 내져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이미 받은 유산으로도 만족합니다 결코 저 나한상들에게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백행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다시 백방생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이들을 부른 것은 오백나한상을 무사히 호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역시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책임지고 그곳을 다녀와야 할 것이다 마침 너는 이미 유산도 모두 받았고 어차피 이곳에서 나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니 기분 전환을 할 겸해서 그곳이나 한번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백방생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머지않아 이곳 장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왕에 떠나는 것이라면 가는 길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지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한번 맡아서 수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백방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이 보잘 것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지까 의문입니다 백행치는 미소하며 말을 받았다 내 너를 보아하니 성격이 소심하여 큰 일을 이루기는 어렵겠고 작은 일이라면 그럭저럭 잘 해낼 수가 있겠구나 소심한 성격 탓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니 오히려 그러한 점이 마음에 든다 이번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은 내 닮아오수에게 미리 말해두었으니 너는 그저 몸만 따라가면 된다 게다가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수신호일을 준비해두었느니라 말이 끝나자 백행치는 한쪽에 서 있는 예의 그 백의 소녀를 불러 가까이 오도록 했다 사람들은 은근히 그녀에게도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백행치가 그런 말 끝에 다시 백의 소녀를 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다소 놀랐다 그것은 백방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설마하니 그녀가 나의 수신호일하는 말인가 그 백의 소녀는 이때 이미 표정이 침착해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다소 놀랐으나 이미 모든 사실을 수긍한 모양이었다 백행치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자 그녀는 거의 무심한 표정으로 폭권의 예를 취해보였다 나의 성은 진이라고 해요 백방생은 내심 공교롭고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얼른 몸을 일으켜서 폭권으로 당뇨했다 인사가 늦었군요 소생은 백방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백의 소녀는 백방생이 굳이 아까의 근안처한 얘기를 들추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가볍게 빛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그녀의 허리춤에 한자 루의 영검이 꽂혀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행치는 그 백의 소녀에 대해서 부연하며 설명했다 이 진당자는 바로 남해보타도의 제자인데 아직 삭발은 하지 않았다 비단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해 무공이 아주 높은 편이어서 그녀를 너의 수신호위로 임명했다 그 기간은 내가 소림본사에 다녀올 때까지 이니 너는 그녀를 일개호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 너는 성격이 소심하여 여러모로 보나 여좌호위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녀로 택한 것이다 백방생은 다시 한번 폭권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진랑자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랑자는 역시 마주 폭권하며 대꾸했다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군요 백공자 그때 좌중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 네 소리쳤다 증조할아버지 그 막내삼촌은 바보 천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째서 그 일을 저희 아버지께 시키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그보다 백배는 더 잘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철우였다 그는 백행치가 백방생만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두 눈에 원독의 광망을 일으키고 있었다 갑자기 실내의 때아닌 찬바람이 이는 것 같았다 백철우의 부친인 백방각은 그 옆에 앉아 있었으나 자식의 행동을 말리지는 않았다 백행치는 그것을 보자 일순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고개를 돌려 백귀현에게 물었다 일찍이 내 집안에 저런 몰상식한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이전의 수도 없이 생활을 꾸짖었으나 그는 항상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지금 내가 생활을 소림본사에 보내는 것은 그가 이장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일러졌거늘 저런 인간 말종이 대체 어디에서 온 물건이란 말인가 남들이 알게 될까 걱정이로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백행치는 우수를 가볍게 흔들었는데 순간 백철우가 앉아있던 의자가 느닷없이 위로 날아 오르더니 쾅하고 폭발하는 것이었다 아아 사람들은 일순 크게 놀랐다 그들은 이제까지 백행치가 무공을 펼치는 광경을 거의 보지 못했었다 설마하니 백행치가 다 죽어가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놀라운 무공을 펼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백행치가 기척도 없이 유독 그 의자만 떠올려서 폭파시킨 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무공이었던 것이다 물론 백철우는 비록 허공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일순 그 폭발에 휘말려 비명소리와 함께 구석으로 날려갔다 그의 모친되는 여자가 달려가서 안아드니 백철우는 이미 전신에서 피를 흘리며 혼절해 있었다 백귀현도 물론 백행치가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무공을 펼칠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었다 백행치는 그 무공을 펼치고 나서 안색이 더욱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백귀현은 내심 크게 당황해져서 급히 백방가게 앞으로 날아가 세차게 따귀를 때렸다 그저 퍽퍽퍽 하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는 가운데 백방가게 앞면은 이미 수십 대의 따귀를 마다 피를 줄줄이 흘리고 있었다 백귀현은 이어 어느새 되돌아와 백행치에게 공손히 말했다 아버님 제가 무능하여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훈계를 내릴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백귀현이 이 순간 자신의 큰아들인 백방가게게 갔다 온 동작은 너무나 돋발라 마치 환각을 보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아주 짧은 순간에 수십 대의 따귀를 때린 것은 한마디로 그의 무공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그 따귀를 맞은 백방각은 역시 혼절에 있었다 그로 인해 조용하던 실내는 갑자기 난장판이 된 것 같았다 백행치는 힘없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내주었다 모든 것이 다 귀찮다 어서 모두 물러가라 나는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백귀현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편히 쉬십시오 이어 백행치가 다시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백귀현은 급히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했다 백방생은 달마우수가 이미 그 오백나한 상들을 거두고 백행치를 호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노야의 침실에서 그와 같은 난리가 났으므로 바깥의 분위기 또한 어수선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비교적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1층의 대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의논을 하다가 그를 바라보고는 냉랭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백방생은 혹시 그들이 자신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간혹 그를 노려보며 원독에 가득 찬 광망을 내뿜을 뿐 아직 이렇다 할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이윽고 대청의 밖으로 나와 본체의 건물을 벗어났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한 사람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진낭자였다 백방생은 아무래도 그녀에 대해서 어색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진낭자 역시 어색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 어색한 기분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애써 미소를 띄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으로 인연이라고 할만할 것이오 나는 설마하니 낭자가 나의 수신호의가 될 줄은 몰랐소 진낭자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반문했다 당신은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미소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소 다만 나는 너 무의외라는 것일 뿐이오 나와 같은 사람이 낭자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과분한 일일 것이오 진낭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당신은 아까에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당신의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도요 이미 두 사람은 본체의 마당을 벗어나서 다 소호젓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었다 백방생은 미소하며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로서는 나의 할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오 아 이러면 어떻겠소 내가 당신이 나의 할아버지께 받을 금액을 주고 당신은 나의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 일을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오 진낭자는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맡고 있는 줄 아나요 백방생은 대꾸했다 아 그렇다면 오히려 더욱 잘 된 일이 아니오 당신은 보아하니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은 것 같고 나 역시 당신이 나를 호의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소 진낭자는 안색이 다소 냉랭해졌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죠 백방생은 대답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곳을 무단히 침입해 들어왔소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처음부터 무례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오 진낭자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그래 겨우 내게 물벼락을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그러나요 정말 속 좁은 인간이로군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만일 그 일을 염두에 두었다면 차라리 아까 그 자리에서 말해버렸을 것이오 나는 당시 내가 당한 일을 잊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오 하지만 내가 당신의 호의를 받으라면 그건 문제가 조금 다르오 당신처럼 무경호하게 날 뛰고 게다가 이 일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나는 보호받고 싶지가 않소 나는 차라리 나 혼자가 나을 것이오 백방생은 말이 끝나자 맞아 이내 신형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진낭자는 즉시 그 뒤를 따르며 표독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감히 자신의 할아버지를 믿고 함부로 말하는군요 당신이 그만두라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따를 것가든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는군 당신 당신같이 무경호한 여자가 감히 누구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당신이 만약 끝까지 나의 곁에 머물고 싶다면 그거야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오 지겹 지만 기껏해야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기 밖에 더 하겠소 순간 백방생의 얼굴에 매서운 따귀가 서너 차례나 퍽퍽퍽 하고 올라 붙었다 진낭자는 그렇게 따귀를 때리고 나서 화가 나서 소리쳤다 좋아 이게 자식아 내가 다시는 너와 같은 자식의 호의를 만나봐라 말이 끝나자마자 진낭자는 훌쩍 신형을 날려 행하니 건물 사이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너무나도 심하게 따귀를 맞았기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얼얼해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윽고 그는 시뻘겋게 부풀은 양뺨을 쓰다듬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적반하장이라고 해야겠군 아 어째서 사람들은 한 아가치 그렇게 염치가 없는 것일까 백방생은 이어 다소 우울한 표정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백방생이 이윽고 자신의 거처인 별채에 거의 다 이르렀을 무렵의 일이었다 문득 한 사람이 훌쩍 나타나더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은 바로 둘째 형의 아들인 백철산이었다 그 백철산은 빼빼마르고 키가 커서 마치 하나의 나무토막을 연상시키는 소년이었다 올해 나이 17하지만 이미 무공을 닦아서 웬만한 시정잡배들쯤은 우습게 여기는 상태였다 그 백철산이 나타나서 음험한 표정으로 자 신을 쏘아보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물었다 무슨 일이냐 백철산은 두 눈에서 음험한 광채를 바라며 계속 백방생을 쏘아보더니 이윽고 오른손을 불쑥 내밀었다 어서 내놓으시오 백방생은 웃으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뭘 달라는 말이냐 내가 혹시 내 물건을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백철산은 음침하게 웃더니 서서히 앞으로 다가들었다 그렇소 그것은 내 물건이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백방생은 백철산이 흉흉한 기세로 다가들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를 일이군 그래 내 물건이란 대체 뭐냐 백철산은 다가와서 그의 품속을 일일이 뒤지더니 이윽고 예의 그 금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음흉하게 대답했다 바로 이것이오 막내 삼촌 이건 내 것이니 내게 줄 수 있겠지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째서 내 것이란 말이냐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백철산은 그 서류 봉투를 이내 자신의 품속에다 집어넣으며 음흉하게 대꾸했다 착각은 전혀 없소 막내 삼촌 이제 가봐도 되겠지 백방생은 이에 문득 빙글에 웃었다 알고 보니 너는 그 돈에 욕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나도 그 돈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면 몰라도 모두 다 줄 수는 없다 그러니 어서 이리 돌려다오 백철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흉악하게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자식이 내 것이라니까 지랄이야 정말 죽고 싶어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정이 원한다면 그런 가짜 동뭉치를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백철산은 막 뒤로 물러나 도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백방생의 말을 듣고 일시 어리둥절해져서 얼른 그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들고 조사해보려고 했다 뭐 뭐라고 헌데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백방생은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빠르게 그의 앞으로 덮쳤다 그런데 미처 백방생의 손이 그 서류 봉투에 다키도 전에 일순 백철산이 서류 봉투를 치우며 음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흥 내 이럴 줄 알았다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내 장 두 가지의 조건 백철산은 흉악한 기세로 백방생의 팔을 부러뜨릴 듯이 후려쳐갔다 헌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백철산은 자신이 빠르게 손을 쓰는 만큼 반드시 백방생의 팔이 부러지거나 탈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방생의 신형이 흐릿하게 변하더니 그의 아래턱이 마치 부서질 듯이 아파오는 것이 아닌가 으악 백철산은 그대로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고 백방생은 그 틈을 타서 서류 봉투를 다시 빼앗았다 그러니까 백철산이 다소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백방생이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아래턱을 갈겨버린 것이었다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금표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했다 백방생이 서류 봉투에 안을 조사하고 이어 다시 품속에 갈무리하자 이윽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백철산이 벌떡 일어나 흉악한 고함을 지르며 다시 공격해왔다 주 죽여버린다 백철산의 이번의 공격은 그야말로 흉흉악이 그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낭패를 보게 되자 그만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것이다 백방생은 그만 주춤해졌다 백철산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은 천하에 널리 알려진 나한복호권이라는 것이었는데 일순 그의 주먹과 다리가 허공을 뒤덮어서 마치 일시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백철산이 최근에 마르고 닳도록 연마한 무공인 것이다 백방생은 처음에는 그것을 피하려고 급급히 뒤로 물러섰으나 이내 그의 다리에 걸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만큼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백철산은 그것을 보자 이내 회심의 흉소를 날리며 다가들었다 흐흐 이 피레미 같은 자식이 백방생은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 있다가 급급히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백철산은 허공을 일창이나 날아가서 그의 안면을 두 번이나 돌려찼다 이 나한복호권에서는 주먹보다는 오히려 다리를 쓰는 기술을 더욱 중 요시하고 있었다 백철산은 자신이 자랑하는 그 회심의 공격에 백방생의 아래턱이 최소한 박살이 날 것을 의심치 않고 있었다 헌데 그때였다 막 일어서려던 백방생의 신형이 마치 술 먹은 듯이 비틀거리더니 어느새 그 발길지를 피해서 그의 좌측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백철산은 일순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전력으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 후속타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미처 이런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대로 멍청히 서서 상대의 주먹을 맞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백방생의 그 주먹은 평범해 보였다 아니 오히려 어설프게 느껴졌다 처음 맞았을 때의 느낌도 그저 가슴이 조금 뜨끔할 정도였다 그러나 백철산은 이내 하늘이 노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 백철산은 쓰러지면서 내심으로 다시 소리쳤다 그 무공은 바로 백방생은 쓰러져 누워있는 백철산의 앞으로 가서 살폈다 그는 조금 전에 실로 난생 처음으로 무공을 펼친 것이었다 그는 본래 자신이 전혀 무공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조금 전에 돌발적으로 무공을 펼쳤고 자신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그럼 그는 무공을 약간이라도 터득한 것이란 말인가 백철산은 혼절을 했을 뿐 아직 죽지 않았고 잠시 후면 깨어날 것 같았다 백철산은 백방생의 일권에 치명요해를 막고 쓰러진 것이었다 만일 그의 내공이 강했다면 백철산은 즉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백방생이 일어서서 백철산을 내버려두고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문득 그의 귀전에 낯익은 한 사람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무공을 할 줄 모른다고 하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군요 당신이 날 쫓아낸 것은 바로 그 무공을 믿고 한 것이었나요 백방생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진낭자가 다시 서있었다 그녀는 아직까지 않고 그의 주위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진낭자는 말했다 아까 당신이 처음에 보법을 펼쳐서 저 사람의 공격을 피하고 일권을 날린 것과 두 번째로 내력을 가 숨에 모으고 일부러 발길질에 맞아준 것 그리고 마지막에 보법과 권법은 모두가 무공인데 그래 아니라고 우기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진낭자의 말 그대로였다 백방생은 스스로도 내심 어리둥절해 하고 있던 참이어서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왠지 요즘 무공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 해서 생각대로 한번 해본 것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무공이 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소 진낭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예상치 못했다고요 세상에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백방생은 스스로도 모호한 표정을 보이며 대답했다 나는 이전의 무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좌절을 느끼며 자라왔기 때문에 미처 하지만 어쨌든 내가 무공을 할 줄 알게 되었다니 그것은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로군요 진낭자는 나직하게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그야말로 뱃속에 구렁이가 열마 이쯤은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할 수가 있죠 백방생은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진낭자는 말했다 당신은 아까 처음부터 저 사람에게 아주 대담하고도 여유있게 상대해둬요 그의 무공은 최소한 3류의 수준은 되는데 대체 당신은 스스로 무공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대담하게 상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실로 예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대답했다 나는 요즘 왠지 무공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오 게다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소 하지만 아까의 그 행동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오 내가 그토록 여유가 있었다니 그것은 그것은 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겠군 진낭자는 다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공이라는 생각도 업이 어떻게 무공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경우는 그렇게 되었으니 어쩌겠소 그것은 음 헌데 당신은 어째서 다시 돌아왔소 진낭자는 백방생이 말하다 말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내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백방생은 물었다 뭘 물어보러 왔다는 것이오 진낭자는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돌아가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대신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번에 돈을 전혀 받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소 진낭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 돈이 전혀 걸려있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백방생으로서는 갑자기 자신이 무공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일종의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일을 두루 생각해 보느라 정신이 어지러워 머리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의식이 모호하여 눈앞의 상황마저 잘 분별되지 않았다 그럼 대체 얼마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오 진낭자는 손가락을 하나 치켜세워 보였다 황금 일만냥이에요 백방생은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니오 진낭자는 가볍게 냉소했다 정녕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다시 가서 직접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될 게 아니에요 백방생은 내심 어이가 없어 하며 대꾸했다 황금만 양이라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의 전부요 당신의 말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줄 수도 없소 진낭자는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은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건가요? 백방생은 반문했다 당신이야말로 아까 내 따귀를 때려가면서 다시 나의 호의를 맞지 않겠다고 공헌하고 떠난 사람이 아니오 백방생의 얼굴은 아직 시뻘겋게 양뺨이 부풀어 올라있었다 진낭자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대꾸했다 하지만 나는 여자니까 한 입에 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백방생은 냉소를 하며 신형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진낭자는 이에 다소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이윽고 다시 그의 뒤에 바싹 따라오며 말했다 이봐요 우리 그럼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게 어때요 진낭자는 이번 일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번 일을 반드시 맡으려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것이오 진낭자는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끼얹고 또한 따귀를 때린 것은 사과하죠 하지만 대신 당신도 앞으로 날 귀빈처럼 대접해줘야 해요 백방생은 싸늘하게 냉소했다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같은 호의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러한 막대먹은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귀빈처럼 대접해 달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오 진낭자는 표정이 냉랭해졌다 이봐요 정말 그렇게 끝까지 더럽게 나올 건가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백방생은 대꾸했다 나는 단지 당신과 같은 호의는 싫다는 것 인데 거기에 더러울 것이 뭐가 있겠소 진낭자는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유독 나만은 싫다는 거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저 몇만 양의 은자만 쓴다면 열심히 나를 호의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오 당신처럼 억지로 일하 여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고용하겠소 진낭자는 말했다 그럼 나도 앞으로 열심히 호의를 맡으면 될 일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직시하며 대꾸했다 그보다는 차라리 대체 무엇 때문에 나의 호의를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야 사부님께서도 당신의 얘기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진낭자는 마악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른 말을 다시 삼켰다 그동안의 백방생은 다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별채의 앞에 도달했다 진낭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즉시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별채의 안으로 들어선 이후 뒤따라온 진낭자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행동했다 즉시 욕실로 들어가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돈을 잘 갈무리하고 거실로 다시 나왔다 거실에는 진낭자가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옷을 갈아입으니 제법 그럴듯하게 보이는군요 백방생은 대꾸도 없이 곧장 식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식탁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창 밖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백방생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진낭자도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역시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도 말이 없었다 식탁이의 음식은 아주 풍성해서 그녀가 함께 먹는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윽고 식사를 끝내고 나자 백방생은 비로소 진낭자에게 입을 열었다 낭자의 방명은 어떻게 되시오 서로 함께 일을 하려면 최소한 이름은 알고 지내야 하지 않겠소 진낭자는 그가 비로소 자신의 호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고 내 심드게 했으나 겉으로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호의를 맞는 일에 굳이 이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니 내 특별히 가르쳐드리죠 내 이름은 의화예요 백방생은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실로 눈앞에 이 여자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의 앞에 각기 내려놓고 물러갔다 백방생은 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진이화라는 말이오 당신은 어째서 본명을 말하지 않는 것이오 진낭자는 도리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어째서 본명을 말하지 않느냐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나의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남해보타도의 비구니들의 항렬이 지금 원의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이오 당신의 그 이름은 본명이 틀림없을 텐데 어째서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오 진낭자는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그럼 대체 당신은 나의 어떤 이름을 알고 자하는 거죠 백방생은 그녀가 자꾸 귀찮게 말장난을 걸 어오는 듯 하자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이미 말했지만 본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오 진낭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의 그 의화라는 본명은 본명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다소 짜증이 났다 백일관음의화라는 명호는 나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일부러 또 당신에게 그것을 묻겠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렇게 계속 장난하듯 나온다면 나와 함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소 그렇다 남의 보타도에 있는 이 작은 비구니의 명성과 미무에 대한 것은 이미 이 근방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백방생은 처음에는 긴 감인가 했었지만 나중에 백귀현 등의 말을 듣고서 그녀가 바로 말로만 듣던 백의 관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낭자는 그 말을 듣자 일순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더니 까르르 웃었다 호호호 그런가요 나는 미처 당신마저 나의 명호를 알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화내지 말고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속명을 알고 싶다는 말이군요 백방생은 눈살을 다소 찌푸리며 대답했다 그렇소 진낭자는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면서 다시 말했다 나는 본래 아직 삭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일을 마치고 돌아 가면 삭발을 하고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번명을 본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이 만일 나의 속명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야 어려울 것은 없어요 단지 그 이름은 여자에는 미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을 뿐이죠 백방생은 눈앞에 이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얼마 후면 비구니가 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내심 다소 놀랐다 하지만 그는 이내 내색하지 않고 물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오 진낭자는 마치 백방생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웃고 있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은 두 가지 일만 해준다고 약속을 하면 돼요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두 가지 일이란 뭐요 진낭자는 대답했다 우선 하나는 내가 앞으로 당신을 호의하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그러는 동안에 당신은 혹시 나에게 사적인 관심을 가져서 나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간혹 더러운 녀석들이 흑심을 품고 다가들려는 것을 보아 왔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진낭자의 얼굴은 처음에는 다소 미소를 띄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점차로 정색을 하고 엄숙해져서 그것이 그녀의 진심임을 알게 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조금 전에 자신은 비군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백방생은 듣고 있다가 이내 웃으며 대꾸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오 설마하니 내가 고작 이름 하나 들으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오 진낭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럼 당신은 결국 내게 사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이군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천만에 내 말은 그 반대여 네 이미 당신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했었는데 또 무슨 사적인 관심을 갖겠소 당신은 자신에 대한 값을 너무나 도후하게 매개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려 나는 다만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그 대목에서 고작 이름 하나 들으려고 그와 같은 막대한 희생을 치를 필 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오 진낭자는 가볍게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렇기만 하다면 그건 다행이로군요 하지만 한가지 실망되는 바도 없지는 않는데요 백방생은 물었다 뭐가 그리 실망스럽다는 말이오 진낭자는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성격이 소심하기는 해도 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소인이로군요 백방생은 웃으며 물었다 그럼 내가 그 조건을 수락해줘야 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진낭자는 대답했다 나는 여자인데다가 또한 나이가 당신보다도 몇 살 적을 거예요 비록 무공이 높아서 당신의 호의를 맡기는 했지만 당신이 군자라면 그런 나에게 이렇게 빡빡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백방생은 어이없어 하며 웃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무조건 모든 일에 협조하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오 만일 이유가 타당하다면 나는 물론 당신을 호의로 인정한 만큼 당연히 적절하게 협조할 것이오 진낭자는 기이한 표정으로 웃으며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최소한 진심으로 협조할 자 세를 가지고 있겠다는 뜻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진낭자는 이에 만족한 듯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좋아요 그럼 만일 당신이 그 두 가지 일을 어겨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백방생은 웃으며 대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진낭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그 두 가지 일을 어겼을 때에는 정말로 나에게 황금 1만 냥을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된다면 목이라도 내놓아야죠 당신은 이에 동의하나요 백방생은 그만 내 심혈을 내둘렀다 그 이름을 듣는 값 한 번 비싸기 그지없구려 하지만 내가 협조한다는 것은 정당한 경우에 하나는 것이니 그거야 당연한 노릇이고 게다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니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제 어서 당신의 그 보배 같은 이름이나 말하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될 일일 것이오 진낭자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물론 나는 결코 거짓 이름을 대지는 않아요 내 속명은 바로 소유예요 성은 물론 이미 말한 대로 진이고요 당신은 이제 잘 알아들었나요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성과 이름을 합하면 진소유라는 말이오 어 이거 내가 왠지 속은 느낌이 드는데 진낭자는 의아해져서 물었다 어째서 속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필시 당신의 이름이 보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소 그래서 그 엄청난 조건들을 수락한 것이기도 하고 헌데 진소유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이 아니오 진낭자 즉 진소유는 그 말에 약간 화가 난 표정이 되었다 어쨌거나 우리의 거래는 이미 끝났으니 명심하도록 하세요 게다가 나는 당신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거야 곁에 아모랑이를 두고 사는 것 같겠군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내가 잠시 농담을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도록 하겠소 하지만 그 대신 낭자도 나를 호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만 하오 진소유는 안색을 가볍게 굳히며 대답했다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조부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떠날 것이지만 일단 지금부터 당신의 호의를 맡으라고 당신의 조부가 말해드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백방생은 일부러 폭권을 하며 말했다 그거 고마운 일일구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진소유는 간약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저 내가 묵을 방 하나만 마련해 주면 돼요 진소유는 별채 안에 남아있는 방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비워주자 그 안에 간단하게 여장을 푼 다음에 욕실로 세수를 하러 들어갔다 어느새 황혼이 깊어지고 사위에는 어둠이 몰려들고 있었다 백방생은 서재에 들어 가서 촛불을 켜놓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책을 읽었다 그가 보고 있는 책들은 모두 여덟 권이었는데 어떤 것은 두께가 두껍고 어떤 것은 얇았다 그것들은 간혹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들 이 섞여 있었는데 다름 아닌 무공비급들이 얻다 백방생이 한창 대구천수라고 제목이 적혀진 비급을 숙독하고 있는데 문득 서재의 방문이 열리며 진소유가 들어섰다 이봐요 지금까지 자지 않고 뭐하고 있죠 그녀는 여전히 새하얀 베개를 입고 있었고 세수를 한 탓인지 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난초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듯했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비급해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나는 아까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어서 지 금 무공비급들을 다시 보고 있는 중이오 헌데 당신은 왜 아직 자지 않고 있소 진소유는 나직하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당신이 자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남을 호의하는 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요 백방생은 그녀의 안색이 다소 긴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럼 미안하게 되었소 헌데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되니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겠소 진소유는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책만 보고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니 그렇다면 좀 더 보도록 해요 헌데 그건 무슨 무공비급이죠 본래 무공비급이라는 것은 결코 남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고 또한 남의 무공비급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강호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이내 주저없이 자신이 보던 것을 진소유에게 보여주었다 가전의 절악들 가운데에 하나이요 진소유는 다가와서 건성으로 비급을 몇 장 넘겨보는 듯 하더니 말했다 이건 수준 높은 금나수법이로군요 아까 당신이 펼친 무공도 여기에 있는 것들이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마 그랬었던 것 같소 내가 보기엔 아마도 여기에 있는 내공심법과 권법 그리고 보법을 약간 사용했던 것 같소 진소유는 비급이 갖가지로 모두 8권이나 되는 것을 보고 내심 다소 놀라워했다 게다가 그 비급들이 하나같이 매우 낡아있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이 비급들을 보아온 지 오래되었나요? 백방생은 대답했다 이 비급들은 나의 할아버지께서 내가 어 몇을 적에 만들어 주신 것들이요 나는 그동안 애써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잘되지 않았었소 헌데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소 진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것들은 보아하니 하나같이 높은 수준의 무학들이 수록되어 있는 비급들이에요 당신이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보아왔으면서도 그렇게 무공이 형편없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당신은 그럼 이 비급들의 내용을 아직 암기하지 못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당시 할아버지의 강요로 이 비급들의 내용을 모두 암기했었지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갑자기 아까 이상한 능력이 생김에 따라 의아해져서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비급들을 읽어보고 있는 중이요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그럼 암기하고 있는 것과 비급들의 내용이 서로 다르던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내저었다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태 틀린 부분은 없었소 헌데 왜 그러시오? 진소유는 다소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은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나서 항상 최고의 무공비급들을 볼 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못해요 즉 당신에게 이와 같은 무공비급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천하각처에서 악한들이 빼앗으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혈전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신이 그 비급들을 모두 암기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태워버리자는 말이에요 백방생도 물론 그러한 이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소하며 대꾸했다 알겠소 헌데 기왕에 들어왔으니 나의 질문에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겠소 진소유는 되물었다 무슨 질문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비록 그 수법을 알아도 펼쳐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오 허나 만일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는데도 그 아는 수법이 펼쳐지지 않고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이오 진소유는 약간 의아해져서 반문했다 그건 어떤 무공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백방생은 대답했다 내공신법이나 그 밖의 장법 권법 등이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오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그건 당신 본인의 얘기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진소유는 잠시 그의 왼손의 맹문을 잡아보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저도 아직 무공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는 어렵고 실패하기는 매우 쉬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뜻대로 진길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게다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그 수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직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우선 내공이 부족한 것 같군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내공이라는 것도 일단은 진길을 움직여야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가볍게 웃더니 이렇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그 내공심법을 연마하라고 하셨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나의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다른 도 인수를 연마하게 하셨고 간혹 그 내공심법을 설명해 주셨을 뿐 연마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소 그리고 나중에야 실망을 하시고 모두 암기하라고 하신 것이오 진소유는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당신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다른 박취를 시킨다면 그게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백방생은 이에 문득 웃으며 대꾸했다 나는 물론 당신의 말뜻을 이해하겠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 금부터 다시 도인술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소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실로 당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무공을 배우기 시 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암기하고 있는 그 내공심법 등은 너무나도 심오하여 마치 처음부터 다른 박취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만일 내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억지로 연마하려고 한다면 자칫 주와 임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백방생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만일 갑자기 내공이 생긴다면 굳이 그런 도인술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은 오히려 더욱 위험해요 그것은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거운 철퇴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십중팔구는 자신이 휘두르는 철퇴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이른바 내공이란 것은 간혹 그것을 갑자기 얻어서 잘 흡수할 수가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열심히 단련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역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올라가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다 그럼 당신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서를 밟아 올라왔는데도 벌써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오 진소유는 다소 겸연적은 듯이 웃었다 무공을 배워가는 속도는 자연 그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자질과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르게 되는데 나의 성취는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다시 질문했다 나는 아까 나의 둘째 조카를 격퇴시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소유는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당신이 머리를 잘 써서 잠시 상대의 허를 찌른 것이지 진실한 무학은 아니라고 봐요 만일 그가 좀 더 당신을 경계하고 싸웠다면 당신에게 지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윽고 폭권의 예를 취했다 고맙소 이렇게 낭자의 얘기를 들으니 마 음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소이다 진소유는 미소하며 대꾸했다 당신이 무공을 배우게 되면 나도 좀 더 편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나 역시 당신이 무공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하니 앞으로도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세요 다섯 장 이화전목의 수법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백방생이 마당에 나와 비급들을 태우고 있을 때 문득 백철산이 그를 찾아왔다 백철산은 느릿느릿하게 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다 막내 삼촌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백방생은 그가 참으로 낚아죽도 두꺼운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보아하니 어제 낮에 그 일로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백방생은 다시 시선을 옮겨 다 타고 난 채를 뒤적거리며 대답했다 쓸모없는 책들을 태우는 중이다 너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백철산은 대답을 회피하고 주위를 기웃거리며 다시 물어왔다 그래 식사는 하셨나요 백방생은 여전히 무례한 녀석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다시 대답해 주었다 나는 아직 안 먹었다 너는 이미 식사를 했느냐 백철산은 능글낭글하게 웃으며 백방생의 질문은 들은 척 만척하고 다시 말했다 헤헤 실은 셋째 삼촌과 고모가 식사 후에 막내 삼촌을 한번 보자고 하세요 셋째 삼촌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헤헤 막내 삼촌께서는 틀림없 이 옷일 거죠 백방생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막대먹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백철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어제 오후에는 내 돈이 내 돈이라고 우기면서 달려들더니 그래 오늘 아침에는 또 그런 얘기냐 내가 너의 그런 말을 믿어줄 것 같으냐 백철산은 다소 안색이 변해서 얼른 변명을 했다 헤헤 어제는 낮에 더위를 먹었었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도 땅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헤헤헤 하지만 이번에 일은 진짜예요 백방생은 차갑게 대꾸했다 어쨌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이 나면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마 백철산은 그 말에 화가 나는지 안색이 벌개졌다 하지만 그때 별채에서 진소유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른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번 얘기는 진짜니까 막내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만일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셋째 삼촌과 고모 등이 직접 이곳으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백철산이 이어 서둘러 사라져 버리자 진소유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요 백방생은 조금 전에 백철산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 진소유는 그 말을 듣고 나자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그곳에 갈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되물었다 당신이 보기엔 어떻소 진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당신에게 결코 좋은 뜻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일 가서 사고를 당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가급적이면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나도 가지 않아도 되는 제법 그럴 듯 한 구실을 만들어 놨으니 그럼 가지 않도록 하겠소 게다가 따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진소유는 물었다 따로 해야 할 일이란 뭐죠 백방생은 이미 모두 죄가 되어 버린 비급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요 진소유는 이미 그것들이 비급들을 태운 것임을 알고 미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말을 잘 듣는 어른이로군요 백방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소 여태까지는 아마 그런 편이었지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이제부터 무공을 팔당금과 같은 도인술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와는 반대이요 내게는 그다지 여유가 많은 것 같지 않으니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오 진소유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갑자기 내공을 증가시켜 보겠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위험한 줄은 알지만 그러나 혹시 일이 잘 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그래서 오전에 거리에 한번 나가볼까 하오 진소유는 이내 백방생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다소 눈살을 찌푸렸다 과연 그게 잘 될까 백방생의 별채는 장원의 후밑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후원관은 그다지 멀지 않았고 정문보다는 후문이 가까워오 희려 대부분 후문을 이용하는 편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계획한 대로 진소유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제까지 그래도 다소의 말것이 되어주던 그 늙은 하이는 오늘은 왠지 조금 멀어진 느낌이어서 나와보지도 않았다 백방생은 이미 내심으로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개의치 않고 그저 편안한 표정으로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와 진소유가 막 후문에 이르러 들 때 갑자기 다가와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백방도와 백방몽 등이었다 백철사는 나중에야 후문 밖에서 슬금슬금 걸어나와서 그들의 뒤에 섰는데 일견하기로 그들의 태도는 명백해 보였다 그들 가운데 백방몽이 싸늘하게 웃으며 백방생에게 물어왔다 방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백방생은 이미 그들이 거의 작정을 하고 자신의 앞을 막아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방생은 짐짓 웃으며 대꾸했다 거리에나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누님께서는 여기에 웬일이십니까 백방몽은 나이가 서른 살이고 몸집은 약간 뚱뚱한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그녀의 배가 더욱 뚱뚱해 보였다 백방몽은 백방생의 옆에 서 있는 진소유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더니 이어 냉랭하게 다시 말했다 너는 우리가 오라는 소리도 못 들었느냐 어서 우리와 함께 가자 백방생은 이미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대강 이와 같은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과거라면 물론 두 말 없이 따라 나서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내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아니 저를 오라고 했었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아까 저 조카 녀석이 와서 이런 말을 하기는 했죠 식사 후에 반드시 돈을 가지고 색재형님의 집으로 가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이 결코 그처럼 강도 같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믿지 않은 것이죠 백방생의 그 말에 눈앞의 사람들은 다 함께 안색이 변했다 백철산이 화가 나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막내 삼촌 내가 언제 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백방생은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내가 어제 저녁에도 돈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백철산은 백방생이 갑자기 다시 어제의 일을 말하자 그만 다소 멍해져서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백방몽이 냉소를 하며 다시 말했다 방생 내가 요즘 갑자기 많이 컸구나 감히 우리 두 사람을 강도라고 말하다니 백방생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누님 나는 두 분이 결코 강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강도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방몽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건 아무래도 좋다 어서 지금 즉시 우리를 따라가자 백방생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즉시 가자는 말입니까 백방몽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가 보면 곧 알게 된다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셋째 형님의 집으로 가자는 말입니까 백방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두 분을 따라갈 수가 없겠군요 백방몽은 더욱 화가 나서 말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무조건 두 분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두 분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보면 아무래도 두 분께서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게다가 두 분께서는 아마도 제가 두 분의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듯 합니다 저도 저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백방몽은 백방생이 그처럼 웃으며 태연하게 대꾸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화가 있는 대로 치밀어 즉시 달려들어 출수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묵묵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던 백방도가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고 백방생을 향해 입을 열었다 방생 너는 그동안 간담만 부어오른 것이 아니라 말재주까지 늘었구나 잘라서 말하겠다 너는 지금 우리를 따라 갈 거냐 안 갈 거냐 백방도는 서른세 살의 나이에 역시 살이 쪄서 둥글둥글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둥그런 얼굴에는 음침한 기운이 깔려 있었다 백방생은 웃으며 그를 향해 대물었다 제가 무슨 일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방도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말해줄 수 없다 너는 갈 건지 안 갈 건지만 결정해라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못 가겠소 순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백방도가 3장을 날아와서 백방생의 가슴팍을 향해 금라수법을 펼쳤다 일시에 백방도의 우수가 흐릿해 지더니 곧 4개의 손으로 변했고 그 4개의 손이 이내 백방생의 양 어깨와 가슴 그리고 목덜미를 한꺼번에 꿰뚫을 듯이 날카롭게 덮쳐 들었다 백방도의 이 한 수의 공격은 갑작스럽고도 다분히 위력적이어서 실로 그가 이미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했다 하지만 물론 백방생의 옆에 서 있던 진소유도 역시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다 멈춰요 진소유는 한소리 뾰족한 외침을 바란 다음에 즉시 백방생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녀의 우수가 가볍게 흔들리는 듯 하더니 백색의 환영으로 변하여 백방도의 금라수를 막아갔다 백방도의 그 4개의 손 그림자는 그 한 수에 차단되었다 백방도는 이에 화가 나서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일권을 날렸다 죽어라 이번에 백방도의 공격은 아까보다 더욱 위력적이었다 능히 그가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진소유는 그것을 보고도 아직 여유가 있었다 백방도의 좌권이 5개의 환영을 일으키며 파고드는 것을 보고 그녀 역시 좌권을 날렸다 비록 그녀의 좌권은 그처럼 많은 환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빨랐다 퍽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백방도가 발출한 권경은 일순 모두 무산되었다 허나 이때 백방도는 신형을 휘청거리면서도 오히려 백방생의 앞으로 다가 드는 것이 아닌가 아 이건 진소유는 순간 자신이 상대방의 술수에 말 여드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백방생을 덮쳐가는 백방도의 우수에서는 무려 6개의 환영이 일어나고 있었다 게다가 어느 틈에 다가 들었는지 백방몽이 백방생의 뒤쪽으로 와서 강한 장력을 발출하고 있었다 진소유는 물론 눈앞에 백방도의 금나수는 막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백방도의 좌권을 상대하느라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미처 반대쪽에 있는 백방몽의 공격은 막아낼 수가 없었다 백방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진소유는 다 급한 나머지 백방몽에게 지력을 세 번 튕겼다 백방생은 진소유가 백방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얼른 움직여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새 백방몽이 퇴로를 차단하며 공격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백철산이 아래로 굴러 들어와서 다리를 힘껏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무려 십수년간이나 수련하여 내공을 단련시킨 백철산이 강철같은 두 손으로 다리를 붙잡자 백방생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문득 위기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내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갑자기 펑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한두 사람 이 짧은 비명을 내지르며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백방도와 백철산이었는데 백방몽은 그저 조금 전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진소유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직 도서 있는 백방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눈빛이었다 백방생은 다소 창백한 안색으로 몸을 휘청거리다가 이윽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백방몽의 장력을 맞은 그의 등에는 옷이 몇 군데가 찍혀져 있었다 함께 온 하인들이 빠르게 백철산의 몸을 안아들었고 백방도는 급히 다가와 혈도가 제압되어 있는 백방몽을 안아들고 달아나며 악독한 어조로 소리쳤다 어디 두고 보자 그야말로 장래는 갑자기 돌개바람이 일어났다 사라진 것 같았다 진소유는 이윽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것을 보고 백방생에게 물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백방생은 창백한 안색으로 서서히 숨을 고르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모르겠소 진소유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아니 그 여자의 장력을 맞고도 멀쩡하고 도리어 그 조카란 사람이 날아갔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모른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나요 그렇다 백방몽이 혈도가 제압된 것은 진소유의 지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백철산이 갑자기 날아간 것은 전혀 엉뚱한 일이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숨을 고르면서 두어 번 숨을 길게 내쉬다가 이윽고 손짓으로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일단 장소가 좋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진소유는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백방생의 말이 옳은 듯도 하여 잠시 염두를 굴리다가 고개를 끄덩였다 좋아요 이윽고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천천히 후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날씨가 비록 무더웠지만 아직은 아침 나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선한 기운이 약간은 감돌고 있었다 대로상에는 그 때문인지 오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대부분 편안한 옷차림새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약간은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들을 주었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 바깥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기 전에 빨리 쉴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진소유는 그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듯 미처 후문을 십장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다시 질문을 던져왔다 아까의 그 수법은 바로 이화전목의 수법이었나요 백방생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오 진소유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나는 그저 추측해 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공도 없는 당신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바로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는 나도 오직 그 생각만 떠올랐소 이를테면 사량발천근이라는 것인데 조카의 완력을 옮겨 누이의 장력을 받고 다시 누이의 장력을 옮겨 조카에게 적중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그렇게 된거요 나도 그것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어찌된 노릇인지는 잘 모르겠소 진소유는 어이가 어버하며 눈살을 더욱 심하게 찌푸렸다 이봐요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화전목이란 수법은 단지 그저 한번 추측해 본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은 공력이 상승해 경지에 올라야만 비로소 그처럼 자유로이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공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그제서야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소 나도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 아니 설마하니 당신은 그 일로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오 진소유는 다소 싸늘하게 냉소했다 당신이 만약 진실한 무공을 감춘 고인 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백방생은 그녀가 그만 단단히 오해하기 시 작했다는 것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어졌다 뭐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속이겠소 게다가 당신은 이미 나의 맹문까지 잡아본 상태가 아니오 진소유는 막상 백방생이 그렇게 펄쩍 비며 나오자 오히려 내심 더욱 의아해졌다 기실 어젯밤에 그의 맹문을 잡아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내공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백방생 의처지를 고려해볼 때 그가 그런 의외의 공력을 쌓아놨을 가능성은 결코 없었다 그런 정말로 그의 말대로 기의 운용능력이 남달리 뛰어나서 그런 것이라는 말인가 백방생은 진소유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난 듯 다시 말했다 아 혹시 그때 누군가가 숨어서 몰래 나를 도운 것인지도 모르겠소 진소유는 상념에서 깨어나며 다소 눈살을 지푸린 채 고개를 저었다 그 당시에 누가 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건 바로 당신의 힘이었어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캬 웃거렸다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진면목을 감춘 무림의 고수란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거 영 믿기지 않는 일인데 진소유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가볍게 웃고 말았다 그녀는 일부러 우듬을 감추며 다시 말했다 착각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은 더욱 없어요 당신은 그저 강호의 무명소졸이지 결코 무림고수는 아니에요 내가 잠시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었나봐요 자 이제 어서 가기나 해요 백방생은 그 말에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긴 나는 무명소졸이 더 어울리겠지 백방생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눈부시게 내리쬐는 햇살은 더욱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잠시 더 걷다가 문득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다 그는 이윽고 자신이 조금 전에 내상을 입었다는 것을 상기했다 진소유는 그의 얼굴이 몹시 창백한 것을 보고 물었다 가슴이 많이 아픈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소유는 이 더운 날에 땀 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의 안색에는 아직도 차가 운서리가 내릴 것만 같았다 무공이 높아서 전혀 더위를 타지 않는 모양이군 백방생은 내심 생각을 굴리며 대답했다 가슴이 조금 뜨끔거리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머리가 어지럽소 진소유는 이에 가볍게 미소하며 품속에서 하나의 옥병을 꺼내 거기에서 작은 아약 하나를 쏟아서 건네주었다 그냥 삼켜보세요 내상약이니 금방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백방생이 받아들고 보니 그것은 검은 빛깔의 새 알만한 환약이었다 그는 진소유가 다시 그 옥병을 품속에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약의 이름은 뭐라는 거요? 진소유는 미소하며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본문의 내상약으로 이름은 대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방생이 그 대비단을 입속에 넣고 꿀꺽 삼키자 정말로 이내 가슴이 시원해 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심 기뻐서 다시 물었다 이 약의 이름에 대자가 들어 있으니 역시 소림사의 그 유명하다는 대환단과 흡사한 것이오 진소유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림사의 대환단은 큰 약효가 있으며 만들기가 어려워서 소림본사에도 몇 개 없다고 해요 본문의 이 대비단은 내상약으로서 대라는 글자는 대비라는 의미이지 약효가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문에도 대환단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비신단으로서 내가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백방생은 내심 추측을 하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낭자는 이미 그 대비신단을 몇 개 정도 맛을 본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백방생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눈치채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나는 다행히도 사부님의 총애를 받아서 이미 두 개의 대비신단을 복용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같은 경우는 안 돼요 만일 그것을 복용할 수준이 되지 못했는데도 복용을 한다면 십중팔구는 주와임마에 걸리게 되니까요 백방생은 그저 입맛을 다실 뿐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그의 내상이 거의 치료되었다 남해보타 도의 그 내상약은 정말 약효가 신통했다 백방생은 생각 같아서는 다시 그녀에게 대비신단을 하나라도 얻게 해줄 수가 없겠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각대 문파들은 그러한 비전성약들을 결코 외부인들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내심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한참 묵묵히 앞서서 걸음을 옮기다가 이윽고 하나의 커다란 점포 앞에 이르러 말했다 바로 여기요 백방생은 이제까지 거의 장원을 떠나서 돌 아단인 일이 드물었기 때 문의 성안의 지리에도 그다지 능숙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인들의 얘기를 자주 들어서 아직 이곳만은 기억하고 있었다 인심약포라고 간판이 새겨진 이 점포는 성안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약재를 파는 가게였다 백방생과 진소유가 점포의 안으로 들어서 자 점포를 지키고 있던 둥근 얼굴에 중늘근이가 부채를 붙이며 그들을 맞았다 무엇을 사러 오셨소 중늘근이는 진소유의 얼굴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연신 힐금거렸다 진소유는 안색을 다소 찌푸렸으나 백방생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다가 이내 말했다 여기에 혹시 장백산의 산삼처럼 사람의 기회를 크게 도와주는 좋은 영약이 없소 중늘근이는 백방생의 말을 듣고 일순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백방생은 품속에서 천량짜리 은표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여기에 좋은 영약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말이오 그 천량짜리 은표는 백방생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돈들 중에서 가장 액수가 큰 것이었다 중늘근이는 무려 천량짜리나 되는 은표를 보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아, 얘 들어왔죠 들어왔고 말고요 중늘근이는 한참 붙이고 있던 부채까지 던져버리고 다가왔다 백방생은 그의 눈에 탐욕의 빛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은표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으며 물었다 그럼 그 물건은 어디에 있소? 중늘근이는 백방생이 은표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아쉬운 듯이 입맛을 다시다가 말했다 아, 성미가 약간 급하시군요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우선 이쪽으로 안으셔서 잠시 쉬시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방생과 진소유는 중늘근이가 인도해준 대로 편하게 자리에 앉으며다 시각의 안을 차근차근하게 둘러보았다 중늘근이는 두 사람의 앞으로 와서 부채를 붙여주며 다시 물었다 말투를 들어보니 이 지방의 사람인 것 같는데 실례지만 공자께서는 어, 뒤에 사는 니십니까? 백방생은 본래 이미 성 안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늘근이의 그러한 질문은 그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것 보시오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이오 만일 이곳에 물건이 있다면 사는 것이고 없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오 대체 여기에 물건이 있소 없소 혹시 지금 물건도 없으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오 중늘근이는 그 말을 듣자 약간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다만 그와 같은 물건은 급하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주소를 가르쳐 주시고 한 열흘만 말미를 주시면 백방생은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바쁜 몸이니 지금 당장 없다면 그만이오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 줄 아시오 아까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놓고서 이제는 열흘을 기다리라니 이게 사람을 희롱하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백방생이 약간 화를 내며 그렇게 밖을 향해 걸어나가자 중늘근이는 얼른 따라 나와 다급히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헤헤헤 정말로 성미가 너무나도 급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지금 들이면 될 게 아닙니까요 중늘근이는 너무나도 흥분이 되는지 이마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헤헤 얼마 전에 구입한 장백산의 산삼이 하나 있기는 하죠 그것은 본래 이성안의 한 부자가 주문을 했던 것인데 아 가격만 맞으면 지금 당장 손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헤헤 그 장백산의 산삼은 원래 희귀한 것이라서 가격이 워낙 백방생은 약간 지겨운 느낌이 들어서 다소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물건만 좋다면 가격은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소 그러니까 아까의 그 금액의 열 배도 지금 당장 줄 수가 있다는 말이오 중늘근이는 그 말을 듣자 절로 놀라서 입이 다 벌어졌다 일일만 냥이나 헤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내 금방 가져다 드리지요 중늘근이는 말과 함께 이내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진소유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백방생을 향해 물었다 정말로 그 많은 돈을 주고 산삼을 살 건가요 백방생은 되물었다 무슨 잘못된 점이라도 있소 진소유는 대답했다 이런 곳에 정말로 좋은 산삼이 뒹굴고 있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 일만 냥이란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일만 냥의 돈은 비록 많지만 내 재산의 십분지 일도 되지 않소 게다가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돈을 모두 일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좋은 양만 구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어찌 많다고 할 수가 있겠소 난 사실 다시 그것에 열 배도 드릴 용의가 있소 진소유는 이에 눈살을 치푸리고 다소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원한다면 사실 내게도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백방생은 눈이 번쩍 뜨이는 듯 해서 그녀를 바라보며 즉시 물었다 정말로 낭자가 영약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진소유는 다소 안색을 붉히며 대답했다 사실 이 영단이라는 것은 무리민들 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나의 사부님께서는 이번에 일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내 상약 이외에도 따로 하나를 대비신단을 주셨지요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백방생은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대비신단을 낭자가 내게 주겠단 말이요 진소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게다가 이런 상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백방생은 그만 기뻐서 입이 쩍 벌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소유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쨌든 이건 정말로 고맙기 그지 없는 일이요 대체 내가 이 일을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소 진소유는 슬쩍 손을 빼고서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만일 부담을 느낀다면 그저 아까 그 은표 한 장만 나에게 주면 돼요 백방생은 자신이 무의식 중에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너무나도 기뻐서 그런 것을 개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소 그럴 수는 없소 그 대비신단은 그야말로 낭자의 목숨이 위급해 졌을 때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지금 그것을 나에게 준다는 것은 거의 절반쯤 목숨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낭자의 목숨 값이 그렇게 적을 리가 있겠소 나는 반드시 그것에 백배인 십만냥을 드리리다 진소유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다 그 대비신단은 지금 나에게 있지만 어차피 집에 가서 복용해야 할 것이므로 그다지 급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급한 것은 저 사람들인 것 같군요 백방생은 자신이 일시 너무 흥분하여 누가 다가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진소유의 손짓을 따라 바라보니 어느새 점포의 안에는 새로 덩치 커다란 세 명의 대안들이 들어와 있었다 백방생은 마악품 속에서 예의 그 금표 묶음을 꺼내려다가 얼른 다시 잘 갈무리했다 그 대안들은 안으로 들어와 서주인은 찾지 않고 두 사람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일견하기로 그 눈빛들이 흉악해 보였다 아 그렇군요 백방생이 가볍게 안색을 굳히자 다시 진소유가 말했다 많은 돈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 그것이 곧 화를 부르게 된다는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진소유의 말은 마치 모깃소리처럼 가늘어서 마치 귓속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진소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입술만 가볍게 달싹거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것이 곧 이른바 전음인밀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이내 그 대안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그 대안들 가운데 덩치가 가장 커다란 대안 이 앞으로 나서며 대꾸했다 우리는 약을 사러 온 사람들이다 지금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백방생은 손짓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그쪽으로 들어갔으니 만일 급하다면 안을 로 들어가서 찾아보시오 대안은 이내 그 흉흉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리는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하다 내놈이 들어가서 찾아오너라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내져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한가하지는 못하오 역시 당신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소 대안은 흉악하게 웃더니 대뜸 안면에 살기를 일으키며 다가들었다 내놈은 감히 우리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괜찮겠나요 진소유의 전음의 백방생은 그녀를 향해고 개를 가볍게 끄덕여 보이고는 대안을 향해 마주 다가갔다 내놈은 대체 어디에서 놀던 수작이냐 여섯 장 무공입문 순간 두 사람의 육체가 갑자기 뒤엉켰다 백방생은 키가 6척이나 되어서 작은 키는 아니었지만 그 대안의 키는 무려 7척이나 되는 것 같았고 체구도 백방생의 3배는 되는 것 같았다 대안의 우람한 두 팔이 백방생의 어깨를 감아버리자 백방생의 어깨는 이내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기웃둥 하더니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 대안이었다 어이쿠 결과는 너무도 쉽게 끝났다 대안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나머지 두 명의 대안이 각기 허리춤에서 병장기를 뽑아 들려고 했지만 이내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그 두 사람이 정신없이 뒤로 나가 떨어졌고 안쪽에서 그 죽는 그니가 날아나왔다 물론 그것은 진소유가 잠시 재간을 부린 것이었다 그녀는 두 명의 대안을 물리친 이후 그 죽는 그니가 안쪽에 숨 어서 이쪽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잡아온 것이었다 백방생은 느닷없이 그 죽는 그니가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그가 사시나무 떨듯 하는 것을 보고 절로 웃음이 나왔다 진소유는 그 죽는 그니의 몸에 몇 차례의 지풍을 가하더니 물었다 내 놈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어서 대답해라 지금 진소유가 죽는 그니의 몸에 펼친 것은 바로 붕근착골수였다 백방생도 이전에 당한 바가 있었지만 그것은 강호인들이 즐겨 쓰는 고문수법의 하나로 그 고통이 지극히 심하여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는 그니는 이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뒹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진소유는 죽는 그니가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시 지풍을 날려 쓰러져 있는 세 명의 대한에게도 붕근 착골수를 펼쳤다 으아하 내 사람이 일제히 뒹굴며 비명을 질러대자 마치 이 자리가 아비교환의 지옥인 것 같았다 진소유는 이윽고 죽 늙은이의 혈도를 풀어주어 붕근착골수의 수법을 해소시켜 주며 다시 물었다 내 놈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어서 대답해라 죽 늙은이는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미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미 극도의 고통을 겪은 터라 진소유의 목소리만 들어도 혼백이 떨려왔다 그는 감히 추호도 수작을 부릴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급히 대답했다 예 그저 이 미천한 늙은 것이 잠시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저분 상공께서 많은 돈을 보이시자 나도 모르게 저들을 불러서 진소유는 재촉했다 불러서 어떻게 했단 말이지 죽 늙은이는 다급히 벌벌 떨며 대답했다 사상공의 돈을 모조리 빼앗으라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살려만 주십시오 이미 이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퍼지자 십여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소유는 이미 죽 늙은이의 죄를 밝혀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지풍을 날려 세 명의 대안들의 붕근착 골수를 해소시켜주며 백방생의 손을 잡고 신형을 날렸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단숨에 허공을 날아서 지붕 위로 사라져가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악에 찬 소리들을 질렀다 이제 다시는 저 약포를 찾아갈 수가 없겠군 백방생이 내심으로 중얼거리는 사이에 진소유는 그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무려 십여장씩이나 휙휙 날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연속해서 지붕들을 밟고 날아가는 것이어서 절로 백방생으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실로 이 진소유의 무공은 생각할수록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진소유가 자신을 어느 한 골목길에 내려주자 백방생은 참지 못하고 마침내 그 한마디를 했다 낭자의 무공은 정말로 대단해서 갈수록 감탄하게 되는 구려 진소유는 그렇게 한 차례 무공을 사용했는 대도 여전히 숨이 가쁘지 않았고 이마에 땀방울 하나 흐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과찬의 말이에요 나의 무공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당신이 아까 그 대안을 사량발천근의 수법으로 충격을 주고 가볍게 넘어뜨린 것이야 말로 실로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 내공이 없는데도 그러한데 만일 나중에 내공을 얻게 되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아마도 나의 호의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백방생은 얼른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럴 리는 없을 것이오 진소유는 웃으며 다시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이만 돌아가도록 해요 백방생은 막 걸음을 옮기려다가 문득 다소 멍청한 표정이 되어 진소유에게 물었다 낭자는 혹시 이 부근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아시오 진소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저는 절강성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곳의 지리는 잘 몰라요 백방생은 그 말에 다소 난처한 표정이 되어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사실은 나도 성안의 지리는 잘 몰라서 말이오 하하 이거 고생 좀 하겠구려 진소유는 그제서야 백방생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어이없어 하며 가볍게 웃더니 말했다 우리는 단지 아까 그 길을 옆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집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일순 어리둥절해졌다 확인해 보기 위해 골목길을 나서 보니 정말로 대로에 맞은 편에 자신의 거처인 별채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어 언제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지 백방생이 다소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고 진소유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어서 가요 당신은 계속 이렇게 서 있기만 할 건가요 백방생과 진소유는 다시 후문을 통해서 별채로 돌아왔다 아직 오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용하던 별채는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하인들도 이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지 별채의 내부는 텅 비어 잊었다 두 사람은 별채로 들어서자 맞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곧장 서재로 갔는데 백방생은 의자 위에 앉자마자 즉시 품속에서 금표묶음을 꺼내들었다 백방생은 그 가운데에서 40장을 세워서 진소유에게 주려고 했다 그런데 진소유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10만냥의 은자는 너무나 많아요 좋아요 당신이 만약 그렇게 내게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면 그 가운데 10장만 주도록 하세요 백냥짜리 금표가 10장이면 은자로 치면 2만 5천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백방생은 그래도 계속 돈을 좀 더 줘야 하겠다고 우겼으나 나중에는 결국 그녀가 말한대로 100냥짜리 금표 10장을 주고 말았다 진소유는 금표 10장을 받아서 품속에 잘 깔 무리한 다음에 이윽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작은 옥병 하나를 꺼내서 백방생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대비신단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대비신단을 복용하려면 먼저 나의 얘기를 들어야 해요 백방생은 그 작은 옥병을 받자마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밀랍으로 봉해져 있는 한 알에 호도할 만한 환약이 들어있었는데 아직 밀랍을 벗겨내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기이한 향기가 주위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막 그 밀랍을 벗겨내려 하다가 멈칫하며 물었다 무슨 얘기요? 진소유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에 맞은편의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우선 이 일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해요 본래 본문의 신단은 결코 타인에게 거래하는 식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당신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이렇게 되어드니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다시는 사부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내게서 그 신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백방생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내가 무엇 때문에 남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소 진소유는 문득 그의 얼굴을 주시하며 물었다 당신은 혹시 나의 사부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소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가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을 뿐이오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알고 있다는 사람은 대체 누구죠? 백방생은 대답했다 그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요 진소유는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보였다 어머니라고요? 그것은 그것은 실로 뜻밖의 일이로군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있죠? 혹시 이미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오 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출가를 하여 달마하원에 계신다고 들었소 진소유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분도 역시 스님인가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말하자면 나의 탄생은 약간 기구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소 진소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 그래서 당신은 원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군요 헌데 아버님이 달마하원에 계신다면 어째서 그곳에 가서 노공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었죠 백방생은 미소하며 대답했다 그 두 분은 조용한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었소 그래서 나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두 분을 뵌 적이 없는 처지이요 진소유는 다소 어리둥절해하며 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백노야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장례식은 달마하원에 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당신의 부모도 거기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소 진소유는 백방생의 표정이 왠지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화제를 돌렸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나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게다가 이 다음의 것은 더욱 중요하지요 그것은 즉 당신은 그 신단을 복용하기 전에 나에게 일종의 기초적인 내공인문의 구결을 전수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아니 어째서 갑자기 내공구결을 전수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요 진소유는 말했다 내가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당신이 지금 암기하고 있는 내공심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심호하여 현재의 당신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공이 거의 업어서 큰 부작용이 없었지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갑자기 큰 내공력으로 그 내공심법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대본의 10중8구 주화임마에 걸리게 될 거예요 만일 당신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정신을 산만하게 하여 막대한 진길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면 그때는 나로서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거기에 다시 새로운 내공심법을 전수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말이요 진소유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나는 내공심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전수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당신의 호의를 맡은 사람으로서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나는 당신이 가장 기초적인 도인술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공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쌓아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당신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니 결국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 심오한 내공심법을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건네준 신단의 약효를 능히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백방생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겠소 진소유는 즉각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본래 일문의 제자가 그와 같은 영약을 복용했을 때에는 진기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운기행공을 할 때에는 문파의 어른이 나서서 본신의 진기로 제자의 행공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운기행공의 길이 잘 탁이고 나면 그제서야 제자가 혼자서 운기행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이 그래도 운기법 문의 능한 편이라고 생각되어 혼자 시작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만약을 대비하여 내가 옆에서 호법을 서줘야 하는 거죠 백방생은 이에 그만할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대체 그 내공심법은 어떤 것이오? 진소유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내가 가르치려는 내공심법은 바로 본문의 입문심법인 항마공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입문심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중에 다른 내공을 연마하는데도 전혀 지장을 주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어요? 그것은 이어 진소유는 전음인 미래 수법으로 그 내 공구결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제법 길었다 백방생은 묵묵히 들었는데 역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었다 진소유는 이윽고 내공구결을 다 말하고 나자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은 그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다 이해했소 이어 백방생은 조금 전에 진소유가 말한 내용을 들은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다 백방생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외듯이 말하고 나자 진소유는 다소 안색을 붉혔다 남의 문파의 입문무공 구결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머리는 알고 보니 제법이로군요 백방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들어서 다소 나아진 편이요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 즉시 신단을 복용하려고 하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어 백방생은 드디어 그 환약의 밀락을 벗겨내고 입속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삼켰다 그 대비신단의 빛깔은 누런 색깔이었는데 입속에 들어가자 일순 지독하게 쓴 맛이 일어서 모든 것이 다 올라올 듯했다 하지만 억지로 그것을 삼키자 이내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듯 했고 이어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일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백방생은 이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한쪽 구석의 바닥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서서히 운기행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전에 진소유가 가르쳐준 내공심법에 따라 일어나는 진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점차로 그의 안색이 붉어지다가 이윽고 몰아지경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진소유는 아까 백방생이 앉았던 의자에 옮겨 앉아서 백방생이 운기행공하는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로 그녀의 안색이 신중하게 변해갔다 백방생은 이 무렵에 다소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견하기로 무화지경에 들어간 그의 코에서는 호흡과 함께 아즈랭이와 같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 그의 안색이 점차로 더욱 시뻘겋게 변해가는 것이었다 진소유는 그것을 보고 일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수한 내공심법은 상승내공이 아닌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양력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경로로 길을 운행하는 것이며 나머지의 기운들은 자연히 다른 경맥들 속으로 스며들어 잠재되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 전체의 기운을 모두 일으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그가 차차 그 양력들을 흡수하도록 안다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백방생의 안색이 점차 시뻘개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양력들이 이상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소유는 어째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혹시 내가 가르쳐준 내공심법을 거부하는 것일까 운기행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내공심법에 의외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백방생의 코에서는 이윽고 점차 안개처럼 짙어진 기운이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안면은 시뻘개지다 못해서 점차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비단 안면뿐만 아니라 그의 몸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째서 잠재되어야 할 기운들이 잠재되지 않고 모조리 들고 일어나는 것일까 진소유는 그만 놀라 입을 딱 벌렸다 지금 백방생의 코에서 안개와 같은 기운이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의 내공이 이류의 수준인 40년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였다 본래 진소유가 전수한 내공은 3류급에 불과한 것이었다 3류급의 내공심법으로 이류급의 내공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짓이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백방생의 안면이 부풀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아 안돼 진소유는 그만 당황해서 신형을 벌떡 이르 펴 백방생의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내공으로 백방생의 기운을 움직여서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남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두려움이 왈칵 치솟았다 하지만 이대로 백방생이 몸이 터져나가며 죽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진소유는 내심 입술을 깨물고 내공을 이르 킨 다음에 백방생의 앞으로 다가가서 마주 앉았다 헌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백방생의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 진소유가 막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그의 안면이 바람이 빠진듯이 붓기가 빠지더니 그의 호흡 역시 거짓말처럼 깊고 조용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실로 믿을 수 없는 괴이한 변화였다 진소유는 일순 행동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백방생의 안색까지 이미 평온한 제 빛깔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진소유는 잠시 망연히 앉아 있다가 이윽고 물러나와 백방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을 거듭했다 우선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전수해준 내공심법에는 이런 괴이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가 정말로 가전의 내공심법을 일으킨 것이라는 말인가 진소유는 내심 여러 번이나 그런 추측을 부인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안 된다고 공언했던 것이었다 백방생의 가전의 내공심법은 이른바 최상승 이상의 심오한 내공심법이기 때문에 신단을 복용하고 그 심법을 일으킨다면 거의 주하인마에 걸릴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현상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미 백방생의 운기행공이 차분한 안정권에 들었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의 코에서는 지금 아까보다도 더욱 짙은 안개와도 같은 기운이 흘러나와 오르내리며 주위를 은은히 감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신색은 갈수록 더욱 조용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까 혼란스러웠을 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었다 진소유는 그것을 보고 내심으로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윽고 중얼거렸다 설마하니 저 자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고의 무학기재였단 말인가 사부님께서는 이른바 최고의 무학기재들만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헌데 그렇다면 대체 그는 또 어째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혀 무공을 배우지 못했었던 것이지 진소유는 내심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주위를 서성거리며 생각을 해보다가 다시 의자 위에 앉아서 이리저리 분석하며 자신의 무학지식을 총동원해보았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다 문득 앞쪽에서 가벼운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백방생이 운기행 공을 마치고 다가온 것이었다 진소유는 이미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백방생은 확실히 운공하기 전보다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우선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에 윤기가 흐르며 전신에서 은근히 부드러운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여 결코 이전처럼 허약해 보이지 않았다 백방생의 운모는 본래 다소 마르고 수척하기는 했지만 유심히 바라보면 상당히 잘생긴 편이었다 진소유는 지금 달라진 백방생의 얼굴을 보고 비로소 그가 제법 준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다가와서 그녀와 얼굴을 마주대하자 이내 폭건하며 말했다 정말 고마웠소 만일 낭자에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이만한 성취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이오 백방생의 눈빛은 고요해 보였고 음성도 이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는 은하게 울려 나오고 있었다 진소유는 그것을 보자 문득 다시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대비신단을 복용하면 대개의 일갑자의 공력을 얻게 되니 지금 그의 경지는 아마도 자매판의 인류급일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 아직 그의 양쪽 태양혈은 밋밋하고 눈에서는 정광이 조금도 잃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진소유는 이윽고 서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내심의 의문을 떨치기라도 하듯 다소 쌀쌀맞게 대꾸했다 내가 뭐 특별히 도와준 게 있나요 그 신단은 당신과 정당하게 거래한 것이고 그 밖의 일로는 오히려 당신이 나 때문에 화를 당할 뻔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지금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터라 마음이 여간 기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상대방이 냉소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고 싶지가 않았다 어쨌든 당신이 나를 위해 호법을 서주었고 또한 그런저런 도움이 이 넣기에 나의 운공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요 특히 나의 운공이 잠시 잘못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오 진소유는 자신이 오판했던 일에 대해서 백방생이 너그럽게 나오자 자신의 마음 역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소하며 다시 물었다 아마 당신은 이미 그 가전의 내공신법을 성취하였겠지요 백방생은 다소 겸연적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겨우 기초적인 성취를 이루었을 뿐이오 모두가 낭자의 덕택이라고 보고 있소 진소유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게 당신은 모두가 나의 덕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당신은 무엇으로 그것에 보답할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낭자는 무엇을 바라고 있소 진소유는 싸늘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나의 질문 몇 가지에 대답해 주기를 바라요 백방생은 물었다 어떤 질문이오 진소유는 잠시 생각을 정리해보는 듯 하다가 이내 말했다 당신은 갑자기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루게 됐는데 어째서 과거에는 무학을 전혀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백방생은 실소하며 대답했다 그건 이미 말하지 않았소 내가 이전에는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었다고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그럼 어째서 마음이 그렇게 복잡했었다는 거죠 백방생은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그런 이유까지 설명해줘야 하오 진소유는 말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보답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건 내 마음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오 진소유는 다시 물었다 얽매이다니 대체 무엇에 얽매였다는 거죠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소 진소유는 눈살을 찌푸렸다 자신이 무엇에 얽매였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요 그래 당신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나요 백방생은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소 모르겠소 진소유는 의아해져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와 장난을 하자는 건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이라오 진소유는 어리둥절하여 잠시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백방생의 말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일부러 꾸며서 하는 말 같지는 않았다 그때 문득 밖에서 점심상을 차려놓았다고 하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이에 이미 하인들이 들어와 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진소유가 자신을 보고 말을 꺼낼 듯 말 듯한 것을 보고 왠지 답답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선 식사부터 하고 난 뒤에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게 되는 법이라오 진소유는 다소 망설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백방생은 먼저 자신의 침실로 들어가서 찢어진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진소유와 함께 거실로 나갔다 과연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잊었고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백방생과 진소유가 각기 차 리아자 하인들은 뜨겁게 데운 음식들을 마지막으로 날라왔다 그런데 백방생이 막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한 명의 하인이 다가와 공손히 입을 열었다 그는 바로 얘의 그 늙은 하인이었다 저 넷째 공자님 조금 전에 셋째 공자님께서 큰 공자님 댁으로 다녀가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백방생은 그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어 진소유에게 시선을 보내며 내심 생각했다 정말로 그는 나에게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으려는 모양이군 백방생은 낙가 후문 앞에서의 광경을 다시 상기하며 하인에게 물었다 그래 대체 무슨 일이라던가 이 늙은 하인은 진소유가 그의 호의를 맡은 이후에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소 달라졌다 그를 막내 공자가 아닌 넷째 공자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가 있었다 마음은 그를 멀리하지만 겉으로는 감히 예의 의를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인은 대답했다 예 큰 공자님 댁에서 갑자기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넷째 공자님께서도 그곳에 한번 가보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환란이 일어났다고 대체 무슨 환란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하인은 대답했다 예 잘은 모르지만 오늘 큰 공자님께서 그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방생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대체 큰 형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하인은 대답했다 그건 소인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흡혈귀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방생은 어이없어 웃으며 말했다 흡혈귀 때문이라고 자네는 잘 모른다면서 많이도 알고 있군 그래 하인은 말했다 그것은 소인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내막을 잘 모른다고 한 것이었죠 백방생은 하인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큰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었단 말인가 하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사실입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장차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백방생은 웃으며 다시 물었다 큰 형님이 오늘 언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하인은 대답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방생은 가볍게 웃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흡혈티에게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예 소인은 잘 모르오니 넷째 공자님께서 직접 가보시면 소상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져었다 알겠네 자네는 그만 물러가 보게 그 늙은 하인이 물러가고 나자 이윽고 진소유가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죠 문상을 갈 건가요 안 갈 건가요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으며 되물었다 낭자는 오늘 새벽에 흡혈티에게 당해서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소유는 대답했다 오늘 새벽이라면 그들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을 텐데 당신은 그의 말을 의심하나요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의 편이 아니오 아니 차라리 나의 적이라고 해야 오를 것이오 그들은 지금 한통속이 되어 나의 돈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겠소 진소유는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쩌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의 큰형의 무공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발군이라고 했었으니 결코 간단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오 게다가 흡혈티 때문이라니 하지만 만약 그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정말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소 진소유는 물었다 그들이 결국 당신의 돈을 빼앗기 위해 부른 것이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면 죽이려는 것인지도 모르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각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여 싫다는 나를 억지로 불러내어서는 그렇게 치욕과 수모를 주었었소 큰형은 그 가운데의 우두머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소 지금 그가 설령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번에 나를 부른 것은 그저 문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은 아닐 것이오 진소유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로군요 당신들이 친사촌 형제가 아니라는 그 소문은 사실인가요 일곱 장 마음속에 초식이 있다 백방생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의 백부인 백귀현이라는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오 나의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하자 나의 할아버지는 외아들을 잃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양자를 두었던 것이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이름까지 아예 비슷하게 바꿔주었소 진소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당신과 그 사람들의 용모가 전혀 담지 않은 것 같더군요 헌데 어째서 당신의 조부는 그러한 일을 알고 잊었을 텐데도 미리 그 화근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백방생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를테면 할아버지의 일종의 고집일 것이오 그분은 나의 부친이 출가한 사실에 대해 몹시 유감이 많으셨었는데 그런저런 이 이유로 해서 한번 정하신 것은 다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려는 모양이오 진소유는 왠지 백방생의 안색이 우울하다고 느껴진 듯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죠 백방생은 잠시 생각을 해보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지금 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역시 무턱대고 그곳으로 가볼 수도 없는 입장이오 따라서 진소유는 물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다행히도 나는 아직 그저 하인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뿐 누구에게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니 나중에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최소한 변명을 할 여지는 남아 있게 될 것이오 진소유는 그 말에 수긍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겠군요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이 편안해지지는 않겠군요 백방생은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 진소유를 거실에서 지켜보게 한 뒤에 자신은 혼자서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것은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험악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서둘러 약간의 힘이라도 갖추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즉 바로 무공을 한번 연마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었다 씨름꾼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기술을 겸비해야 하듯이 내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직 그 내공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공은 그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 완전히 소화되고 단련되는 것이며 그 무기는 또한 내공에 의해 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 만큼 역시 그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은 서재의 안으로 들어서자 우선 탁차와 의자들을 모두 구석으로 치워놓은 다음 텅 비어있는 중앙에 우뚝 섰다 그가 먼저 연마해 보려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장법이었다 그가 암기하고 있는 자부문의 8대 절악 가운데 장법이 하나 있었는데 개천장이라고 했다 대개 병장기를 연마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칼을 쓰고 다음에는 창을 쓰고 마지막에 가서야 검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2도 20일을 연마함에 있어서도 일종의 순서가 있어서 처음에는 장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지법을 배우고 나중에 가서야 권법을 배우게 되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아무래도 그것은 칼과 장법이 비슷하게 연마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기본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 개천장은 결코 그런 기본적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는 무공이었다 즉 이른바 초상승의 최고절기인 것이었다 백방생은 우선 장력이 발출되는 지를 시험해보기 위해 우뚝 선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이어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양손 바닥을 모았다가 서서히 우장을 내뻗었다 지금 그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의자였는데 그 거리가 대략 일장 남짓되었다 그런데 한 번 장력을 내뻗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리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적인 의자도 멀쩡했다 백방생은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다시 한 번 정신을 집중하여 장력을 발출해 보았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른바 기는 단전에 모이지만 등에서 발사된다 일반적으로 상승의 무공은 힘을 빌어서 그 길을 발사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개천장에서는 오직 마음을 이용하여 길을 발사하라고 하고 있었다 즉 마음을 이용하여 길을 내려가면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백방생은 두 번의 걸친 시험에도 장력이 발출되는 것 같지가 않자 그만 그와 같은 구결을 다시 상기하며 의아해했다 그는 과거 내공을 얻기 이전에도 약간의 장력을 발출하여 촛불을 끈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내공이 갑자기 급증했는데도 오히려 장력이 발출되지 않는다니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번에는 어디 전력을 다해서 장력을 발출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우장을 겨드랑이 아래로 움직이며 정신을 모았다 헌데 그가 막 장력을 내뻐드려고 하는 순간의 일이었다 느닷없이 표적이던 의자의 한 부분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내심 기뻐서 소리쳤다 아 이것은 이것은 바로 나의 개천장이 이미 발출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다 조금 전에 그는 장력 발출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성공했던 것이다 장력이 거의 미세한 소음도 일으키지 않는 무형 장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실패한 줄 알았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비록 거의 개천장의 구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설마하니 이렇게 빨리 그 요체를 시전할 수 있게 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방생은 얼른 달려가서 한쪽이 부서진의 자의 부서진 면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어 거기에서 다시 한 토막에 나 물을 뽑아든 다음에 거듭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가볍게 오른손가락으로 지풍을 날려보았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방생이 지풍을 날린 연우의 손가락으로 나무토막을 어루만져보니 그것은 이미 수십 군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이쿠 정말이군 정말 놀라운 위력이로군 백방생은 자신이 그저 가볍게 날린 지풍에 나무토막이 구멍이 뻥뻥 뚫려 버리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처음으로 무공다운 무공을 펼쳐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한 위력은 그 자신마저도 다소 질리게 했다 지금 진소윤은 거실에서 촉각을 이쪽으로 곤두세우며 앉아있는 상태였다 그녀가 아무리 호의라고 해도 그가 무공을 연마하는 광경을 훔쳐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일 그녀가 그러한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문득 백방생의 뇌리를 스쳤다 백방생은 이어 가급적 방안의 기물들을 부수지 않기 위해 공력을 최대한 약하게 한 상태에서 우선 장법부터 오묘한 수법과 변화를 익숙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마하기 시작했다 오묘한 수법이나 그 변화는 부단히 연마할수록 더욱 익숙해지고 정묘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방생은 왠지 그러한 수법들이나 변화들 이 생각보다도 훨씬 잘 펼쳐진다는 기분이 들었다 대략 반시즌이 지나자 백방생은 장법과 지법에 이어 권법에 도전하게 되었다 권법의 명칭은 과산신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방생은 이미 자신의 공력의 위력을 잘 알고 잊었으므로 이 권법을 연마할 때에는 처음부터 가벼운 공력만을 사용했다 권원지의 위력마저 뜻대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산신권에 도전하는 그의 마음은 차분한 편이었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무공은 단 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었지만 십여 년의 세월 동안 그 팔대절학의 구결은 수도 없이 암기하고 또한 검토해온 터였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구결에 대해서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마음이 차분해 지자 무공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어 다시 반시즌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금나 수법인 대구천수마 접근 내게 되었다 물론 그는 거의 겉핥기식으로 연마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이윽고 보법인 일유연이라는 무공으로 넘어갔다 그 일유연의 보법은 그야말로 변화가 지극히 심하여 어찌 보면 무질서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보법이었다 천하의 그렇게 복잡한 보법도 매우 드물 것이었다 그것은 느린 듯 하면서도 빠르고 빠른 듯 하면서도 느리며 변화가 적은 듯 하면서도 많고 많은 듯 하면서도 변화가 적은 그러한 보법이었다 백방생은 여전히 가벼운 공룡만을 사용하여 그 보법을 연마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역시 어렵지 않았다 전날 내공이 거의 없을 때도 백방생은 그 보법을 약간이나마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소 심오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자 백방생은 뜻밖에도 느닷없이 여기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다 대개 일반적인 상승 절악들은 많은 육체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이 자부문의 8대 절악들은 하나같이 육체적인 움직임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백방생의 취향에 걸맞았었다 그는 이제까지 이론적인 면의 능통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무공이 있어서는 그런대로 실제의 적 용하기가 유리했다 그러나 이 인류연은 보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 백방생은 한창 보법을 밟아 나가다가 점차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게 되었고 이내 그것은 진기의 운용이 혼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몸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헛발질을 하게 되면 곧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백방생의 신형은 몇 번이나 심하게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끝내는 세차게 서가 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쿠 백방생이 보법을 펼치던 와중에는 강한 공력이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자연 그가 튕겨져 나가 서가에 부딪히자 일순 그 공력이 서가에 작용하게 되었다 느닷없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가의 한쪽이 완전히 박살이 되어 날아가고 무수한 서책들이 한꺼번에 백방생의 머리 위로 쏟아져 버렸다 백방생은 느닷없이 그런 변을 당하게 되었지만 잠깐 동안은 아직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워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했다 책과 먼지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는 열심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며 내심으로 소리쳤다 그렇다 전개해도 전개하지 않은 것이고 전개하지 않아도 이미 전개한 것이다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인 것이다 마음속에 초식이 있으니 왜 형상의 변화에 집착할 것이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그토록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보법의 오묘하고도 복잡한 변화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진 듯 했으며 조금도 어지럽지가 않았다 비록 보법이 제 아무리 복잡해진다고 해도 마음은 항상 고요하니 어찌 어지러움이 일겠는가 백방생은 이제까지 거의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미처 자신이 움직이는데 대에서 적응이 거의 잘 되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지금 한 가지 기뇨한 요결을 깨달아서 그 장애를 벗어나게 되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 8대 절학들은 모두가 외형상의 변화를 초월하는 무학들이 없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그처럼 인류연의 보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게 되자 여전히 책더미 속에 누워있는 상태로 기뻐하며 다시 생각을 굴렸다 내가 인류연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그런 장애도 몰랐을 것이고 또 한실로 그 요결도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을 것이다 확실히 이론은 실제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 음 혹시 그 요결을 이미 내가 연마해본 권법과 금라수법 등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상당한 변화의 차이가 있을 그때였다 백방생이 한창 빠르게 생각을 굴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의 상념을 깨뜨리는 놀란 음성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소유의 음성이었다 이봐요 백공자 괜찮나요? 백방생은 가능하면 자신의 생각을 중단시키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 요결이 언제나 쉽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가 나타남으로써 그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백방생은 이런 상태로 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내심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백방생은 그제서야 서가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도 어째서 자신은 무사할까 하고 생각하며 다소 의아해했다 진소유는 다소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백방생이 멀쩡한 모습으로 책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순 어이없다는 표정을 했다 백방생은 그녀를 향해 한 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시선을 이내 옆으로 돌렸다 지금 진소유의 옆에는 상당히 낯익은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바로 달마우수가 운대에 한 사람이었다 모두 무슨 일들이오 백방생이 먼지를 털고 나서 묻자 진소유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무슨 일이냐고요 내가 잠시 이분 스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와 같은 난리를 피울 줄은 몰랐어요 백방생은 방 안을 한 번 돌아보고는 그만 안색이 벌개졌다 정말 난리는 난리로군 언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백방생은 무공을 연마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동안 자신의 서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심하게 장난하다가 들킨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백방생은 그 무한함을 감추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려 중년 승려를 바라보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바로 저의 할아버님을 호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군요 혹시 저에게 무슨 고릴이라도 있으셔서 오신 것입니까 그 중년 승려는 7척이나 되는 큰 키에 후리후리한 체구를 가지고 잇었고 상당히 준수한 외모에 매우 인자하고 도 맑은 성품이 느껴져서 흡사 인종용봉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었다 백방생의 키가 비록 헌칠하게 느껴지기는 한다고 해도 이 중년 승려에 비하면 머리 하나가 작았다 비록 달마호수 중에서는 그보다 키가 더 큰 사람도 있었지만 은연 중 그가 윗사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백방생은 이미 전날에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중년 승려는 합장을 하고 가볍게 불호를 외우며 대답했다 아미타불 백로야 백로시주께서는 일찍 이 우리에게 일정기한 동안 백공자의 안전에 관해서도 신경 써달라고 말씀하셨소이다 듣자니 장원 내의 험악한 문제가 발생한 듯 함으로 소승 이 백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 것 이에다 백방생은 그들의 무공이 진소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백방생은 확실히 해두기 위해 다시 물었다 백공자라면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오 중년 승려는 다시 합장하며 대답했다 아미타불 물론 이에다 백공자는 곧 넷째 공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백방생은 그의 말에 왠지 뼈가 있는 듯도 하여 이번에는 정중히 폭권하며 질문했다 실례지만 스님의 높으신 법명을 들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년 승려는 담담히 미소하며 대답했다 아미타불 과찬의 말씀이오 소승의 법명은 대인 이외다 백방생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아 대인 스님이셨군요 헌데 조금 전에 듣자니 무슨 험악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대체 정말로 장원내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입니까 진소유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끼어들어 말했다 나는 조금 전에 그런 문제로 스님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큰형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시더군요 백방생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큰형이 돌아가신 것이라는 말이오 나는 믿을 수가 없군요 대인 스님은 미소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외다 본래 공이 어떤 것이 다시 공으로 돌아갔으니 애통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이까 아미타불 그보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외다 백방생은 사실 백방각의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심한 슬픔은 느끼지 않고 있었다 단지 워낙 느닷없는 일이라 다소 어리둥절해졌을 뿐이었다 대인 스님의 말을 듣자 그는 이내 정색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소이다 스님 제가 지금 몸이 더러움으로 잠시 털고 나갈 테니 거실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대인 스님은 합장했다 물론이요 아미타불 백방생은 겉옷을 벗어서 먼지를 모두 털어낸 다음에 욕실에 가서 세수까지 간단하게 하고 나서야 다시 거실로 나갔다 진소유와 대인 스님은 아까 마시던 것인 듯 차가 절반쯤 남아있는 찻 잔들을 앞에 두고 마주앉아 있었다 백방생은 다가가 그들의 옆에 있는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대인 스님 대체 저의 큰형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인은 대답했다 거기에는 간단치 않은 내막이 있는 듯 하오 아미타불 세속에는 지금 흡혈귀니 하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와전된 것이오 백방생은 갑자기 대인의 입에서 흡혈귀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약간 놀라며 즉시 물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의 큰형이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흡혈귀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오늘 새벽에요 대인은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백공자께서도 이미 그 얘기는 들으셨군요 아미타불 그로쏘이다 하지만 소승의 말대로 그것은 진짜 귀신이 아니외다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그런 피를 빨아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진소유가 웃으며 끼어들어 말했다 그건 바로 강호무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마도 그녀는 흡혈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그녀에게 물었다 강호무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오 진소유는 대답했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은 바로 흡혈공을 말하는데 당금의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일월신교에는 예로부터 흡성대법이라는 유명한 흡혈공이 있었어요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일월신교는 또 무엇이오 진소유는 가볍게 웃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당금의 강호정세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군요 일월신교는 세외팔세의 하나인데 그걸 아직 모르다니 말이 되나요 백방생은 안색을 다소 붉혔다 난 사실 그럴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소 그 세외팔세는 구파일방 5대 세가에 비교하면 어떻소 대인은 백방생이 무한해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옆에서 설명해 주었다 세외팔세란 바로 이 중원대륙뿐만 아니라 천하를 통틀어서 가장 세력이 막강한 여덟개 집단을 말하는 것이오 아미타불 그들은 세력은 막강하지만 심처에 깊이 은둔하여 강호에 나서지 않으므로 특별히 세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오 백방생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기억이 희미하지만 문득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일월신교는 중원에 있는 문파입니까 대인은 말했다 본래 중원대륙은 천하무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외팔세의 무학도 모두가 중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소 하지만 그 일월신교는 본래 중원에서 만들어졌으나 역으로 가서 지금 그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상태이오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그럼 그 일월신교는 과거에는 서역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중원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대인은 말했다 그들은 이제까지 세외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지켜왔으므로 앞으로도 그들이 강호에 나서서 어떤 혈겁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나미타불 근래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몇몇의 세력이 강호상에서 약간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오 백방생은 물었다 그럼 일월신교 이외에도 어떤 문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소유가 대답했다 현연사와 태양마교예요 백방생은 그녀를 향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두 문파도 역시 피를 빨아먹는 흡역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오 진소유는 눈살을 다소 찌푸렸다 뭐가 피를 빨아먹고 말고예요 흡역공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내공이나 원기를 흡수하여 자신의 내공을 보충시키는 것이지 현연사와 태양마교는 그런 흡역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특이한 심령대법과 주술대법을 사용하죠 백방생은 문득 얼마 전에 성 안에서 벌어졌다는 그 사건들이 생각나서 흠칫해서 물었다 그럼 그런 대법에 걸리면 사람이 미치기도 하는 것이오 진소유는 대답했다 현연사의 심령대법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 사람은 미치게 되기가 쉽죠 그리고 태양마교의 주술대법은 강한 마약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즉 한 번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마약을 다시 복용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죠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저번에 들었던 외아들이 아비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재산을 털어서 도주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듯해서 왠지 가슴속이 서늘했다 지금의 천하정세가 실로 그러하다면 정령 말세 운운하는 사람들의 말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의 문파가 천하를 온통 대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로군 하지만 무림에는 오직 그 문파들만 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그 현연사와 태양마교도 역시 본거지가 중 원에는 없는 것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세외팔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듯 함으로 내가 그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과거 달마조사께서 남천축에서 중원으로 들어오셔서 불법을 전하신 지도 이미 어원 3천여 년이나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문파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덜어는 멸망했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등의 부침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강호상에서 명성을 날려오고 있는 문파들은 역시 구파일방과 오대세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근래 만화교나 수라교 농림맹과 같은 흑도의 문파들도 구파일방 등에 못지않다고 듣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것들은 빼는 것이오 진소유는 눈살을 찌푸렸다 강호상의 문파는 수도 없이 많고 또한 그 중에는 그처럼 세력이 강대한 문파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나는 가장 전통이 우수한 문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방생은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알겠소 방해하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진소유는 말했다 그런데 대략 천년 전쯤에 무림의 한 사람의 불세출의 무학기제가 나타났어요 그는 자칭 천수자라고 하며 천륙무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세외팔세의 시초가 되었죠 그 이후로 강호의 무학은 발전을 거듭하여 천년 동안에 다시 일곱 명의 절대고수들을 배출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들도 각기 후 예를 남겨서 세외팔세 가운데 나머지의 문파들을 이루게 된 거죠 즉 700년 전에 성무궁과 성수곡 검총이 생겨났고 500년 전엔 도막이 그리고 400년 전에는 1월 신교 태양마교 현현사가 거의 동시에 생겨났죠 백방생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세외팔세가 천년 동안에 생겨난 문파라면 아마도 그 사이에 그와 비슷한 문파들도 덜어 생겨났었을 것이오 그런데 유도 그 문파들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요 진소유는 말했다 우선 그 여덟 문파에 전해져 내려오는 무학들은 그야말로 최상의 것들이어서 도저히 유래가 없을 정도예요 과거 천년 전에 천수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무학의 경지를 보여주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파천왕적인 일대사건이라고 하면서 그를 무학의 절대종사라고 하여 더 받들기까지 했다고 하죠 당시 무림의 태산 북두라고 하던 소림본사에도 실로 그와 같은 경지의 무학은 하나도 없어드니까요 게다가 두 번째의 이유는 그들이 한결같이 은둔하여 강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첫 번째의 이유와 서로 일맥상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문파의 무학들이 너무나도 심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작 그것들을 연성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학기재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들은 거의 담맥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숫자도 적고 항상 무학연마에 정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강호에 나설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백방생은 다시 물었다 그들 문파의 무학이 대체 어떤 경지에 있길래 그렇다는 말이요 진소유는 대답했다 바로 대홍락의 광검 이상이라고 해요 백방생은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광검 이상이라고 그럼 최소한 광검이란 말인가 대개 무학의 경지를 나누는데 있어서 무슨 인류니 절정이니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모두 내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자매판과 황화의 백연탄과 대홍락이 바로 그것이다 자매판은 흔히 말하는 하류의 무공에서 인류까지 나누는 것으로 무학의 가장 기초에 해당된다 소위 힘으로 무학을 운용하는 경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류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수천년 전에는 단지 그것이 최고의 무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자매판의 경지는 내공이 이갑자에 이를 때까지인데 과거에는 더 이상 내공을 높이는 방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매판의 경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승 내공의 터득으로 오르게 된 경지가 바로 다음의 단계인 황화의인데 그것을 일명 절정의 경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공의 운용에 장애가 억어지는 경지가 나타나자 그것을 최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진소유가 도달해 있는 경지가 바로 그것으로서 백방생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소위 기회로서 무학을 운용한다는 신비막측한 황화의의 경지에 이르러 자신이 상상하던 모든 무학들을 펼쳐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대주천반운의 대성을 이루어야 성취가 가능하다 이어 상승 내공으로 인해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내공을 얻는 방법도 발달되게 되자 드디어 사갑자의 공력에 이르러 또 다른 무학 경지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미 절정이라는 말이 있기 때 문의 그것을 최절정 혹은 최상승이라고 불렀다 즉 백연탄의 경지인 것이다 이 경지는 소위 선천화된 진기를 사용한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사연관을 타통하고 천인합일하여 반바퀴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꿈속에서도 그리던 선천진기를 사용하게 되어둠으로 그것이야말로 인간무학의 최고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천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말로 환상적인 무학을 펼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로 무학의 길에는 끝이 없었다 소위 육신을 초월하여 마음으로 무학을 펼치는 경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내공이 육갑자에 이르면 그러한 경지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경지는 초월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초절정 혹은 초상승이라고 불렀다 즉 대홍락의 경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대홍락의 무학 경지는 다시 4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초입과 심검 광검 무용검이 바로 그것이었다 심검은 내공이 7갑자 광검은 내공이 9갑자가 있어 야만 터득이 가능하며 인간무학 최후의 경지라는 무용검은 내공이 최소한 10갑자는 있어야 터득이 가능하다고 했다 말이 9갑자나 10갑자이지 인간이 그만한 내공을 터득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는가 그러나 이 대홍락의 경지는 오로지 무학의 오이에 대한 깨달음에 의해 터득되는 것인 만큼 제 아무리 고심한 내공이 있다고 해도 정작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난해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지난 날 무학사부들에게서 여러 가지의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당시 배운 무학은 별로 없었어도 얻어들은 무학상식은 제법 있었다 설령 지금 강호를 종행하고 있는 무리민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반드시 무학에 대한 상식을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심검을 초인의 경지라고 했고 광검을 신입하의 경지 무형검을 신입의 경지라고 했으니 그럼 그들은 최소한 신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과정의 무학들을 배우고 있다는 말인가 같은 대홍락의 경지라도 차이는 많다 예를 들어 심검과 광검의 경지는 서로 비슷한 듯 해도 기실 그 위력이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백방생은 잠시 아주 빠르게 그러한 모든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생각을 굴리다가 이내 고개를 내져었다 왠지 너무나도 엄청나서 황당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던 것이었다 백방생은 망연해지려는 생각을 급히 지우면서 진소유에게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듣자니 지금 그 세외 8세의 일부가 강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오 진소유는 그가 잠시 넉나간 듯한 놀란 표정으로 생각을 굴리는 듯 하 다가 다시 질문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본래 세외 8세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철륙 무가처럼 새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본래부터 존재하다가 갑자기 세력이 강성해져서 세외 8세에 들게 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자연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주류는 그야말로 최고의 무학을 연성한 소수의 사람들 인대반의 비주류는 자연 그 숫자가 많고 전통적인 단체의식들이 몸에 배어 있겠죠 백방생은 물었다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1월 신교 등의 무리는 바로 그 비주류라는 말이오 진소유는 말했다 아직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여덟 장 공포의 흠력공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주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로군 헌데 어째서 나는 이제까지 그들의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을까 진소유는 말했다 세외 8세의 뿌리는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중원물임이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존재할 수가 없듯이 그들은 점차로 멀리 흩어지게 되었죠 즉 동쪽 바다 끝에 태양마교의 봉거지가 있으며 현연산은 북해의 도막과 1월 신교는 서역의 검총은 동해 부산국의 성무공은 대설산에 그리고 철륜무가는 곤륜산의 성수곡은 무릉산에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까지 은둔하여 세상에 나서지 않았으니 생각해보면 당신이 듣지 못한 것이 무리는 아닐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어쨌든 그 가운데에 하나인 1월 신교의 마수가 이미 이곳 장원에까지 미쳤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오 그만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요 참 지금 할아버님께서는 별거 없으시겠지요 나중에 말은 대인에게 질문한 것이었다 진소유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끼어들었다 정말 빨리도 조부의 안부를 묻는군요 대인은 미소하며 합장한 뒤에 대답했다 백로시주의 신변은 전과 거의 다름이 없소이다 아미타불 백방생은 다시 대인에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아미타불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소이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소승이 임기응변식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왕의 말이 나왔으니 아미 food 이라고 생각하십니까